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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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어 더빈? 오 파우스투스 내가 이런 요술 같은 거 싫어하는 거 알텐데 와우 더빙 되게 잘 되어있다 더빙 더빙 되게 잘 되어있다 잠자는 어머니 공포의 전령이야 깨어나서 당신의 것을 되찾으십시오 깊은 어둠 속 달과 함께 일어나시고 미드나잇선을 위한 길을 예비하시는 자여 미드나잇선을 위한 길을 예비하시는 자여 그 무자비한 시선으로 우리를 주시하며 눈을 뜨소서 와 더빙 진짜 잘 되었다 대단하군 닥터 다음번엔 채모나 불러 아니 그냥 지금 널 써서 수고를 더는게 낫겠어 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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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kles 너 이럴 줄 알았다 자막 처럼 ama 보다 저거 봐 저거 봐 지금 다 뒤졌어 악애물이 지금 벌써 다 정화됐어 큰일 났어 싸울 상대가 없어 이제 왜 저러냐고 악애물이들 왜 이렇게 멍청해 저 아줌마랑 싸우는 게 주된 메인 스토리인가 봐요 6개월 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 어? 얘가 고스트라이더구나 스트레인지 있어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은 영화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목소리 왜 이렇게 젊어 이게 오히려 오리지널 캐릭터들과 더 흡사하죠? 영화는 좀 각색이 된 거고 이게 코믹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뒤에 뭐 이상한 거 생기는데 지옥이 코앞이라고 이미 왔어 어? 뭐야 어 너무 멋있어 아니 고스트라이더는 영화는 솔직히 좀 망했거든 근데 내가 마블 히어로 중에 좋아하는 애 중 하나가 고스트라이더란 말이야 진짜 너무 멋있어 그래 알아들었겠지 자 이렇게 카드가 지어지네요 나 이제 읽어도 돼? 아 이 대화가 끊이질 않네 그냥 무시하고 읽겠습니다 카드내기 카드는 영웅의 능력을 대표하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인 공격, 스킬, 필살기로 나뉩니다 카드를 내면 1 카드내기가 소모됩니다 좌클릭으로 능력을 활성화한 뒤 대상을 선택하면 능력이 실행 기본적으로 3코스트를 얻을 수 있군요 오케이 공격 카드 칼 표시 야 5에 데미지를 준다는 건가? 리펄서 공격 단일 대상을 선택하세요 오 이런 식으로 오 진짜 약간 슬레이더 스파이어 느낌이 난다 일단 맨 왼쪽부터 타격감 멋져요 카드내기 하나 줄었죠 한 번 더 오 이거 사운드가 되게 너무 만족감이 높은데 정말 이런 일에 중화기까지 꺼내게 만들래 영웅심과 필살기 카드 필살기 카드는 강력하고 결정적입니다 필살기 카드를 내려면 영웅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격 카드랑 스킬 카드를 쓰면은 궁극기 게이지 영웅심 이 차는군요 이 궁극기 게이지 이게 영웅심이라고 불리는 건가 봐요 영웅심 두개로 필살기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능력 선택 확인 지금 전부 전부 다 타겟팅이 돼있는 우클릭으로 맵 둘러볼 수 있어요 확인 오 이 궁극기 카드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 더 멋있는 거 있겠지? 턴 종류 X를 눌러서 턴을 종료 X 안 눌려요 아 꼭 눌러야 되는구나 지원군이 옵니다 미니언과 엘리트 미니언은 이제 일반 몹이고 엘리트 정의 몹이 있나봐요 공격 카드와 필살기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높은 피해를 주는 카드를 미니언에게 쓰는 것은 낭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이지 와툼의 바람 넉백 시킵니다 대상을 한 방향으로 밀어 다른 유닛이나 오브젝트와 충돌하면 피해를 가합니다 밀브 카드는 넉백 효과를 가집니다 넉백 시켜서 추가 피해를 주십시오 지금 바로 뒤에 돌 있잖아 어 이런 식으로 아 서로 충돌하게 만들 수도 있네 오우 아 이건 되게 진짜 신박하다 이렇게 밀어 야아 넌 릴리스에게 속은 거야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겠지 예시점은 어떻게 봐 리펄서 공격 아 맵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아예 WASD로 일단 엘리트를 한 대 때려서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좋아 영웅심이 찼어요 앙가루모스의 도끼 단일 대상 데미지 15 어어 wasd 멈춰서 아 미쳤어요 미쳤어요 퀄리티가 진짜 진짜 괜찮네 이제 턴을 종료하고 뭐야 왜 애들 계속 나와? 튜토리얼 대상 미리 보기 턴이 시작되면 적 상단에 적이 공격하고자 하는 영웅 아이콘이 각각 표시됩니다 아 이 정보를 활용해 어떤 적을 먼저 분리치고 어떤 영웅을 방어할지 결정하십시오 이 경우에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위험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도울 방법을 찾으세요 이게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를 때릴 거라는 표시인 거야? 애들이 왜 닥터 스트레인지만 보고 있어? 무서워 와톰의 바람 안 닿네 안 닿아요 그러면은 조심해 뭐야 이거 동료에게 20의 방어를 부여합니다 오 스킬 카드 전투를 통제하고 영웅심을 획득하십시오 강어 우와 와 진짜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근데 멀리 있는 애를 밀 수도 있나? 거리는 상관이 없네 같이 밀어버리자 차 아 이쪽으로밖에 밀 수가 없네 그냥 그냥 여기라 밀어버리자 쟤를 각도가 안되는데 이거를 내가 임의로 조종을 못하나? 일단 턴 종료하고 맞아도 안 아프죠 어? 아 나 손모양 반사인 줄 알았어 우리 잼민이 친구들이 자주 쓰는 반사 표식인 줄 알아요 와 얘 너무 많은데? 어? 공중우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미지가 아쉽네 아아 나 어떡하지? 일단 리퍼러서 공격으로 뒤쪽에 있는 애 죽이고 오 뒤를 돌아보네? 적이 있는 방향을 돌아보는구나 아 그러네 얘는 아이언맨 데리고 얘는 닥터 스트레인지 때린다 라는 표식이 맞군요 이 친구를... 안되고 이 친구를... 안되고 이 친구를... 이렇게 써버리자 카드 넘기면은 그냥 버리는 거잖아 아깝잖아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단 죽이고 환경공격 전장 주변의 많은 오브젝트는 환경공격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웅심을 소모하지만 카드내기를 쓰지 않아요 무료이며 아주 유용한 공격이니 현명하게 사용해 중요한 적을 쓰러트리십시오 이게 뭐지? 팁 하나 이상의 바위를 사용해 남은 적들을 소통하십시오 환경공격 오브젝트는 근처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을 때 밝게 빛납니다 던지세요 아 이런식으로?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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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네 진짜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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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웅심이 드는구나 어? 필살기를 써야될때는 또 조심해서 좀 아껴서 써야되고 그런가봐요 이럴수가 벌써부터 재밌어 솔직히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었어 광고 주제에 돈이 간막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매운거 좀 적당히 먹으라고 했잖아 위치는 웨스트 빌리지로 파악되고 있어 정확히는 생터미야 왠다 우주의 위대한 마법사들이 만들어낸 공동 작업물을 그냥 배달음식 마냥 던져놓다니 불규칙해진 마법 극성들 때문에 처방문이 망가지고 있어 그러셔 앤 누구야 스칼렛 위치 스트레인지의 새 제자 그래 너는?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내가 마블 히어로를 전부 다 알고 있진 않아서 아니! 캡틴 마블! 무지막지하게 강력함이라고 써있네 대신 네가 와줬으니까 됐지 뭐 에잉? 누가 봐도 압당인데? 아니 본거지로 바로 쳐들어온다고? 스티븐 나도 싸울거야 이젠 청취할 수 있다고 그럼 방어막을 활성화해서 그 말을 증명해봐 그럼 우린 오지 못한 브루스모까지 대신해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마음껏 부숴보자 저 스칼렛 위치가 개야? 그 그 뭐야 어벤져스 마지막 화에서 그 막 초능력 쓰는 애 쌍둥이 남매의 여자애 그치 맞지 혼자서 그 타노스 찢어버리기 일부 직전까지 갔던 그 여자 어 걔도 영웅이 됐구나 일단 합시다 영웅심이 지금 없는데 카드를 선택했을 때 탭을 이용해 대상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 요렇게 해서 때려 잠시 준비 좀 삭 더블겔 영웅심이 하나가 늘어났고 이걸로 얘를 때리면 아 근데 왜 집에 돌이 있어요? 집이 좀 더럽네 자 리펄서 공격 아 얘네 얘네 엘리트구나 누굴 때리지? 아무나 때려 핫 못생긴 녀석들도 있어야지 다시 뽑기를 통해 손패에 원하지 않는 카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R키를 누르면 새로운 카드로 교체합니다 새로 뽑는 카드는 무작위로 정해지지만 훨씬 쓸모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뽑기가 한 번 할 수 있네 이 카드는 못쓰니까 쭉 다시 뽑고 잽이 나왔네요 슈퍼 캡틴 마블의 죽빵 와 맞아요 언니 아이야 지원군이 옵니다 아 우리 언니 어깨빵 뭐야 이거 영웅 이동 아 영웅 이동 도 있었네 이동으로 영웅의 위치를 바꾸고 완벽한 넉백 각도나 광역효과 공격 환경공격을 설정하십시오 왼쪽 버튼으로 왼쪽 버튼으로 지면에 아무 위치를 선택하면 이동 모드에 진입합니다 선마다 1 무료 이동을 획득 여기로 여기로 탭을 사용해 영웅을 변경하십시오 이런식으로 여기로 이렇게 가란 말이지 이걸 차세요 어 어 어 괜찮노 아 아 아 애매하게 두 세 마리가 안 걸쳐지는데요 올라 일단 뒤에 있는 애들 차 왓 어 두 마리만 날라간 거 맞네 아가모토의 영시 마지막에 낸 공격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다음 턴에 네 카드 내기로 시작합니다 4 카드 내기 4 코스트 영웅심이 두 개나 드네 영웅심이 두 개가 드는게 아니라 영웅심을 두 개에 채워주네요 아톰의 바람 쳐 이건 어때 후 지금 카드 두 번 더 쓸 수 있거든 흠 음 이걸 쓸까 난 그냥 잽을 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 잽을 쓰자 타격감 미쳤다 진짜 턴 종료 지원군이 옵니다 또? 근데 뭐 이리 계속 오냐 튜토리얼 전투 끝내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 생텀에서 히드랍 병력을 소탄하세요 어디서 계속 나오는거지 정말 놀랍도록 끈질기 어쨌든 우린 만다가 보호 방어막을 활성화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야만 해 밀기가 있어? 어 있네 여기로 이동한 다음에 이거는 칸 이동이 아니라 진짜 그냥 원하는 위치에 앉을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뒤쪽 단단히 각오해 셋 방금은 멋졌어 광자선이 있네 일직선상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세팅마블 아 이동을 써서 지금 못쓰네 아아아아 아 아 돌아가기 없음? 아아 아까워라 아 이걸 못봤어 3개 영웅심이 2배가 됩니다 무조건 이거 쓰라는데 지금 아 아쉽지만 일단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써보자 어차피 버릴 카드니까 잠깐만 근데 지금 쓰면 안되지 쓸거면은 이걸 먼저 쓰고 능력 선택을 확인 영웅심을 2배로 만든 다음에 아 좋아요 영웅심 8 자 광자선 셋! 우와 와 유 mine 에텍트 미쳤다 으으읍 어이구 Wag 야 쟤 죽난다 에미지 15 마지막에는 공격 카드 두 장을 뽑아보자 우와 그렇지 왔지 어 아니네 그냥 잽이네 아이씨 까비 이거를 이렇게 공격기를 뽑는게 아니라 야 이거는 공격 카드만 뽑는거네 잽만 4개야 자 영웅심 도끼 자 내리찍어 크 너덜너덜해졌어요 와 코스트 벌써 다 썼어 전 종료하고 오 막기가 있어 우리가 유리한 것 같은데 이제 끝내자 가위바위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에이런 릴리스 악마의 어머니이자 미드나이 선의 전력이 예언을 떠나 오늘은 좀 지나치시군 감히 생커메서 소스로 슈프림에게 도전해 아 좀 시끄럽긴 했어 어 아 나 릴리스 누나 펜델듯 얌적이 있어라 아 방금 뭐였지 헐 이건 좀 오 얘 공격은 먹히네 와 나 진짜 영화 보는 것 같다 쟤 뭐해 아 슬로우가 지금 풀린 거구나 미드나이 선이 다가올수록 계속 강해지겠지 알아듣게 말해봐 이제 릴리스를 막을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야 그 외엔 다른 방법은 없어 난 절대 저긴 안갈 거야 누구나 결국엔 자신의 악마를 마주하는 법이야 하지만 원한다면 여기 남아서 방어막을 계속 유지해줘 다음에 또 보자고 이게 약간 뭔가 중간중간에 영화 보다가 일시정지하고 게임했다가 게임 한 판 끝나고 다시 영화 보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뭐지 마법의 뼈대가 붕괴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오히려 운이 좋은 거야 그나저나 여긴 어디야 메사추세츠 세일럼 뭐 정확히는 그 안에 있는 주머니 차원이지 시골이군 좋아 여기가 바로 수도원이야 이곳의 주인은 미드나이 선지지 이는 누구야? 오오 미드나이 선지라는 히어로 집단이 있나봐 더 밟고 있는데 나도 웬만해선 여기 오고 싶지 않았지만 아 변명은 너도 릴리스가 돌아왔지? 별 수 없지만 우린 자매거든 우린 이제 아예 안중에도 없네 얘기 좀 할까? 스테븐? 릴리스와의 첫 전투를 생각하면 헌터의 안식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 번만 더 힘을 빌리고 싶어 너희 마법사들은 숭고한 척은 잘한다니까 난 내 조카마저도 그 어머니의 맞설 무기로 만들었어 그래 덕분에 세상을 구했었지 근데 녀석을 판에서 또 그렇게 만드시겠다 예언은 정해진 거야 사람 게다가 내가 좀 평범한 독을 보내네 우린 그저 그 천상의 본질을 육체 안에다 집어넣을 뿐 그리고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의식에 도움이 될 거야 뭐든 괜찮아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건 장난이 아니니까 한 번 죽었던 애를 부활시키는데 그 주인공이 나야? 남자 히어로들만 조종하는 게 아닌 거야? 난 난 왜 만들어? 약간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내 얼굴을 닮았군 용맹한 거보단 역시 피곤한 상이지 좋아 이걸로 가자 피부색 이게 제일 평범하네 눈동자 색은 플레임의 캐릭터인 초록색으로 가고 와우 풍성한 거보소 어? 우주 우주계 역시 세계관 최강자는 빡빡이가 아닐까 평범하게 가자 그냥 빨간색 있어? 넌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니? 왜 이게 빨간색이야? 이게 어딜 봐서 빨간색이야? 이게 더 빨간색 같다 야 젓갈색으로 가자 눈썹 색상 통일 수염 수염은 없음 캐릭터 확정 빛과 어둠의 자식이자 밤을 길들인 자여 그대의 존재를 간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아니 사부님들이 나 깨워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저거 번역 제대로 된 거 맞아? 저거 그거 패러디한 건가? 아 아니네 제대로 어머니라고 말한 거 맞네요 그 어머니 그 있잖아 그거 마블 영화의 최대 5점 이건데 어머니하고 사라진 거 어 닉 퓨리 여기서 불이라도 내리려고? 나 아니면 너가 여기 있겠어 스타크가 거울 탁자기를 들쑤시고 다니던데 헌터가 깨어나면 알려줘 그리고 친절히 배해 얘 블레이드야? 안 변하지 블레이드도 마블 사예요? 난 몰랐네 편입된 지 좀 됐다고? 이제 1부 시작이군요 오 나 잘생겼다 너무 추워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타들어가 그렇게 오래됐나? 낯익은 곳이야 꿈에서나 항상 텅 비어있었지 어 뭐야 아유 야 블레이드 옆에 석상처럼 앉아있어 근데 지금은 누군가 있군 대단하군 헌터 입장 한번 요란하게 하는걸 그건 나도 그렇지만 기회가 있었을 때 공격하지 그랬어 흡혈귀 넌 이제 그 실수를 후회하게 될 거다 귀엽네 너도 한 성격하는데 진정해 난 동료야 아직 뭘 잘 모르는군 그래 전에 살아와 있는 걸 보긴 했지 근데 사라가 흡혈귀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지? 블레이드라고 불러 그리고 난 일반적인 흡혈귀가 아니지 너무 오랜만에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눈치를 못 챘나본데 지금 너랑 나 모두 햇빛 아래에 있다고 담피르인가? 데이워커는 신화 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반인반악인 괴물사냥꾼이 할 말은 아니지 내가 반인반악이야?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네? 내 과거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것 같네 담피르 케어테이크한테 니 얘기를 꽤 많이 들었거든 전설적인 헌터 릴리스의 아이 아아아아아 블러드의 마지막 전사 내가 아까 그 메두사같이 생긴 애 아들이야? 둘 다 사실이겠지만 죽기 전까진 암흑의 군난에 맞서 운다고 기사단을 이끌었지 죽었다고? 젠장 이래서 첫인사 자리엔 보통 날 안 보내는데 왜 인지 알겠네 그래 이 대화가 어디까지 어색해질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슬슬 움직이는 게 좋겠어 야 근데 블레이드 목소리 되게 좋다 진짜 잘 거 같다 성우 늦게져 우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doch 다른 애들이 진짜 좋아 하겠다 하하하하하하하 graduate 다른 애들? 그래 너 팬클럽이 있더라고 궁금하면 나중에 직접 알아봐 싸울 준비가 됐다면 좋겠군 선택받은 자 블레이드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웃그냐 어?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어? 오? 뭐야? 되게 뭔가 모든 게임의 장르를 다 섭렵하려고 하는건가 이 게임? 마법상자발견 열쇠가 없어서 못여는데 갑자기 RPG게임이 됐어요 쉬브드로 달릴 수 있네? 저기 애들있다 잠시만 내가 잘못 본건가? 니코가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거야? 헌터 날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만난적 있어 난 니가 날 무덤에서 불러낸 마녀인가 봤지 어 그래 뭐 니코라고 해 또 니코네 진짜로 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유명인사잖아 케어테이커가 말해줬어 엄청 여긴 일리아나 반가워 블레이드는 이미 만나봤지? 이제 알겠어 케어테이커가 미드나잇 선즈를 다시 만들었다 와우 어떻게 너의 힘 느낄 수 있어 항상 그랬지 아 잘 돌아왔어 그럼 이제 떠난적 없어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겠네 아 주인공 인성 약간 문제 있어 아 하나하나 말꼬리 잡는거 개빡치네 기본적인거랑 기숙사 작전실 서재 기숙회실 몇개랑 어 대상깡 비슷한게 있지 솔직히 구스엘럼의 저주받은 땅에 지어진 유령 들린 트랜시아 섬치고는 꽤 아늑해 와 엄청 넓어 오 브루스? 브루스웨이? 배트맨? 브루스가 누구지? 브루스 배너? 아 그 헐크 아 어 어 맞다 왜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믿겨지지 않는군 다시 보게 되니 정말 기쁘구나 정말 하나도 안 변했어 당신은 더 늙었군 내가 얼마나 오래 묻혀 있었던거지 사 한 몇백년 정도 정말 그리웠어 몇백년? 그럼 케어테이커는 몇살이요? 그럼 릴리스는? 네 손에 쓰러졌지 지금까지는 아 릴리스도 맞다 악당들이 다시 그 깨워낸거지 토니 그래 알았어 난 토니 저긴 어 캐롤과 닥터 스푸키라고 해 도와주러 왔어 정확히 뭘 도울거지 글쎄다 화산 속으로 마법의 뮬렛이라도 던질까? 릴리스를 쓰러트릴 수 있는 방법을 나 혼자만 알고 있구나 나머지는 그리테 목소리? 그게 다야? 장난해? 그걸로 뭘 어쩌란건데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기 때문일거야 아이언맨 싸가지 없는건 영화나 인게임이나 똑같네 그 기억들을 떠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전부 있어 완다에게 의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만 하면 될거야 뭐야? 음성 메세지를 안해? 소설아 슈프림이라더니 당신의 자그마한 주머니 차원에서 불과 사이한 간섭이 발생하고 있어 에거사는 할 수 있잖아 내가 하지 알라토 와 캬라멜이다 혼자 고생하고 있어 내가 그지 내 도움도 물론 필요하겠지 그럼 서두르자고 닥터스푸키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해 닥터스푸키 아니 애들 말하는거 왜 이렇게 다 웃기지? 처음부터 가르칠 시간은 없어 그런 훈련할 시간은 더더욱 없고 헌터의 과거 경험으로 충분할 거라고 믿는 수밖에 아 내가 이거 이제 누르고 가는거야? 지금처럼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생텀과 연락이 끝 가자 대화 다 듣고 있다간 멀미나서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가 멤버구나 블레이드 닥터스트레인지 나 아니 볼수록 계속 보면 볼수록 우주계의 희메가 생각나네 왜 이렇게 생겼지? 가자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머리스타일도 히메처럼 만들꼴 히메가 아니라 히맨이구나 어 히맨 나 왔는데 아 닥터스트레인지랑 대화해야 되는구나 미안 네 이럴줄 알았으면 네 이럴줄 알았으면 뭔소리야 그게 무슨 뜻이야? 진짜 무슨 뜻이야 흐릿해 내 예지력이 흐릿하다고 소설의 슈프림으로서 처음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어 내 제자가 위험에 빠졌으니 지체할 수도 없고 그러.. 그러시군요 걱정마 우리가 집을 지켜줄게 네 제자는 릴리스를 버틸 수 있어? 급박한건 알겠어 네 제자가 엄청난 위험에 빠졌다는거지 완다는 그냥 제자가 아니야 스카의 대신 어? 뭐야 호감도작도 있어? 미연시야? 지금 내가 만난 마법상은 가장 강한 마법사람만이야 그런데 힘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히는 아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진짜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하고 있는데? 미쳤다 하지만 내 예지능력이 없다면 완다에게 필요한 방어막을 강화할 수가 없어 그래도 방어막은 쌍텀의 정수에 얽혀있으니 미연시가 아니라 아연시? 아재 연애 시뮬레이션? 아 새롭네 두근두근 문예부 아니고 마블부 서두르는게 좋겠어 니 무용담을 직접 듣고는 싶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시간이 됐군 시간만 됐다고 되는게 아니야 브록스 시간 공간 현실 마법의 구성 요소들이 전부 일정해야 내 차원문이 작동한다 근데 다들 알겠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아 이미 들었어 귀에 못이 박히게 내가 왜 꿈속에서 공포의 처녀를 쫓는 대신 여기 있겠어 맞아 그리고 이 풍경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것과는 별개로 여기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군 마법이 그 해답이야 아니 내가 방금 말했듯이 그 마법이 바로 문제라고 니 마법은 그렇겠지 너희가 밟고 있는 땅은 두세계에 걸쳐 존재하고 있어 일리아나의 영역으로 향하는 신비로운 고정점에선 흠 나머지는 직접 보라고 난 이 대사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통 되게 지루하다고 느끼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영화 보는 것 같네 세계관 이해하는데도 필요한 요소들만 딱 얘기하고 림보 차원분 내가 조급해진다 어찌됐든 내 집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 이제 아까 가면 되지 어 자 도스트레인지 얘기하는데 그냥 냅다 뛰어들어버리네 뭐니네 실제하고 있거나 그 반대인 모든 현실에 집합체지 혼란스러운 비밀의 영역이지만 릴리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야 아직까지 확실한 거 맞아? 내가 느끼는 것만 해도 온갓 암흑 에너지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 아니면 지옥 같은 느낌 맞아 그 모든 가능성이 한 곳에 모인다고? 정말이지 놀라운 능력이군 라스포티드 어린 나이 치고는 말해라 정신나갈 것 같이 매네튼은 훨씬 더해 흫 매직은 여기에서 지구 어디로든 통하는 문을 열 수 있어 지구 밖으로도 갈 수 있지 응 말 끊기 ... 오 미쳤네 난 가만히 있었는데 눈장식은 너겠죠? 그 와중에 사진을 끝까지 찍고 아 진짜 웃기네 이 게임 히드라 장교? 평범한 히드라 병사하는 발음 그래봤자 엑스트라 같은데 모든 적을 분리차 교전을 완료하십시오 와 블레이드 이제 싸울 수 있어 속행합니다 KOC 카드내기를 반환합니다 속행 적을 KOC 시키면 카드내기가 반환됩니다 계속 쏠 수 있다 이거지 쏴! 카드내기 반환됨 계속 쏠 수 있다 이거지 슛! 엄마한테 돌아가래 내 능력은 없네? 블레이드만 이건 누구 능력이야 아 이게 내 능력인가? 이거 아무 방향으로 강제 넉백 시킵니다 어? 엄청 멀리 밀 수 있네 다른 스킬들도 보자 피가 쏟아지리라 이게 무슨 카드지? 블레이드 카든가? 블레이드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다음엔에는 두 장의 블레이드 피해 카드는 2턴 동안 출혈을 적용합니다 연쇄를 2회 시전합니다 다수의 대상을 선택하거나 같은 대상을 여러 번 선택합니다 이거 써보자 피가 쏟아지리라 2턴 동안 출혈을 적용 와 영웅 쉼 3먹고 데미지가 20이야? 와 장 한 방이네? 미쳤네 일단 출혈까지 적용이니까 생명력 흡수까지? 너무 사근데 이거? 그니까 내 위치가 여기로 온다 이 표시구나 이 초록색이 가 우와아 아주 찌릿찌릿해요 이? 그 다음에 두번 공격 얘를 한 번 더 때리고 어? 레벨업이 있어? 아 카드넥이 다 써서 이제 채찍을 못 쓰네 이런 이 4초렬은 턴 정렬 시 10의 피해를 받습니다? 에? 초렬들 왜 이렇게 세요? 그냥 죽겠는데? 얘도 냅두면 그냥 죽는 거잖아 어 어 얘만 얘만 잡으면 되네 그러면 일단 얘 얘 죽을 거 같으니까 여기로 이동 영웅이 이동을 사용하면 능력을 사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동을 재사용의 자리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데미지 15 발로 차 오! 아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디딤 공격이네 야 한 칸 남았어요 오우! 야 데미지 엄청 세! 반격? 출혈 데미지? 반격 버프 받고 뒤짐 낄낄? 이 본면 쓴 게 내 캐릭터구나 빠른뱅이 챘찌 백이 넉백 시킵니다 얘를 치고 얘를 밀자 더블 킬 좋아 일단 이 친구는 죽을 건데 출혈 딜이 지금 보니까 턴이 종료되고 나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공격을 한 번 저희한테 한 번 매길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금 매우 아픕니다 약화에 걸려있네요 그냥 한 대 맞고 얘만 잡으면 되네 그러면 빠른 배기 돈가가가가가가가가.. 힛 말뚝 데미지 24 아니 그냥 찍어 어 카드 뭐하러갓 저게 사람이야? 어머니는 영원하다 키드라는 영원하다 뭐야 죽어버렸는데 안 돼 집 무너진다 아이고 주택보험 다시 왔다 신이시여 하니까 그래 맞아 이러네 자기가 신이란 얘기구나 와 베놈이다 베놈인데 타락한 베놈이래 베놈이 더 타락할 수가 있는 애였어 보스전이다 타락한 베놈을 물리치고 임무를 완료하십시오 신비오트 속박은 영웅 능력으로 공격해 부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베놈처럼 강력한 적은 어떤 영웅을 공격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자신의 턴에 따라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오 어? 뒤에 그 와중에 잔몰 있네 일단 피가 쏟아지리라 바로 한 번 써주고 피가 쏟아지리라 카드 한 장 뽑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것 아니 피가 얼마나 많으 133? 공격 피해가 50% 감소되는 약화 공격 오케이 렛츠고 와 간에 기별도 안 가네 잔몹들을 처리하는 게 맞을까? 아 속행으로 죽일 수 있네 아 속행으로 죽일 수 있네 속행으로 일단 컷 카드는 여전히 유지가 되죠 그리고 채찍으로 얘를 이쪽으로 밀어서 잔몹 제거 밀어 스탯 스탯 완벽한 전략이었다 우와 지원공격 지원공 계속 오네 영웅이 속박되어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영웅의 능력을 사용해 속박에 피해를 주고 영웅을 풀어주십시오 속박은 미니언과 유사하게 어떤 피해든 입으면 제거됩니다 적의 광역공격은 턴종료시 발동합니다 적을 광역공격 반경으로 밀어넣어 전세를 역전시키십시오 아 체력을 30회복 일단 도망을 가야겠죠 어떻게 이게 넉백을 얘도시킬 수 있냐 1데미지만 주면은 이거 속박이 풀리는건데 넉백이 되는지 봅시다 넉백의 면역이네 어어 근데 어차피 내가 행동할 수 있는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 일단 오 풀어주고 레벨업 지금 공격범위 내에 드는거 아니지 벗어난거 맞나 좀 애매한데 채찍으로 서로 부딪히면은 최곤데 속행합니다 케이옷이 카드내기를 반환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이동을 해서 여기 부딪히게 하자 흐드라가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하고 계속해서 신병을 끌어모은게 대단 자 가라 밀채기 그래 요리를 여기로 보내 니가 자초한거다 가 됐어 턴 종료 응 아무도 없어 와 내 공격 멋있다 어 뭐야 와 넉백 공격이 있네 쟤도 대박 헉 데미지 8,4 얘를 그냥 출혈을 잔뜩 먹이고 존버타 할까 나 와트홈의 바람 밀치기 좋아 나 이거 자꾸 볼때마다 앙기모찌의 도끼로 일켜요 아 내가 마음이 진짜 탁해가지고 받아라 앙기모찌 앙기모찌의 도둑을 잔뜩 그리고 이거를 카드를 고려하고 지금 보니까 카드를 안 버리던데 응시를 써보자 바람을 두개나 주시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해서 가드넥이 하나 유지되고 있죠 이거를 와 이거 아군도 공격이 돼? 아예 베놈이 애매하게 안 봐 지금 이러면은 그냥 일격을 쓰는 게 낫겠다 심비오트 피부? 뭐야 저거 타락한 베놈에게 근접 공격을 가하면 베놈의 우리에게 우리에게 와라 패시브와 심비오트 피부 능력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베놈은 자신을 근접 공격하는 영웅을 속박합니다 아 너무 사기인데 원거리 또는 광역 공격으로 확실히 보스네 속박 플레이 아니 아까부터 잡목이 왜 계속 나오냐 네 엄마? 비샨티의 축복 손에 든 영웅 카드에 추가로 6피해를 부여합니다 카드를 내거나 버리면 각 카드에 부여된 효과는 사라집니다 누가 묶였지? 내가 묶였구나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일단 와투맵 바람으로 얘를 이쪽으로 밀어서 속박을 풀고 밀어 흘리고 카드내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네요 손에 든 영웅 카드에 추가로 6피해를 부여 해보자 그냥 쏟아 부어 그냥 쏟아 부어 1격 2번 공격 3 3 피 10 남았어 그러면은 이동해서 좀 강한 녀석들이면 좋겠는데 가자고 아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 너무 잘하는데 난 내 거다 아니요 엥 엥 앵? 오? 우우우우우우우우 스파이더맨! 와바라wen 스파이더맨이지? 으핰핰핰핰핰핰 나는 혀도 부족해서 이제는 오늘 뭐 안좋은일 있었어? 난 스파이더맨이 저 깜짝거리는거 너무 좋아 이겼다. 임무 등급이 있네. 우와. 이게 뭐야? 되게 코믹스 표지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되게 좋다. 이 정도면 근데 광고 다 찍은 거 아니냐? 이거 매출 파고를 것 같은데? 정말 자랑스럽겠어. 화염용 사건 때 배운 게 하나도 없었나? 화염용이라. 기억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생각은 어렴풋이나? 내가 놈을 죽였지. 마을 하나를 날려가면서. 아, 그래. 이제 알겠어. 저 표정. 적당히 해. 집전은 임무였어. 언제나 그렇지. 반응 짱 느려. 그래서 널 같이 보냈던 거야. 오늘 스파이더맨이 아니었다면 엄청난 희생을 지를 수도 있었어. 생탑 말고도? 원다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또다시. 내 어머니와의 끝없는 성전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 오늘은 고생했어. 뭐한 거야? 일단은 다들 멀쩡히 돌아왔어.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야겠지. 지금으로선. 좀 씻어라. 플레이만. 더러워 죽겄네. 나중에 다시 얘기해. 우선 좀 쉬어. 야,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어? 적이랑 싸웠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항상 요즘 나오는 영웅 히어로 영화 같은 것들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죠. 단순히 그냥 적을 무찌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주변을 신경 쓰면서 싸웠어야 했다. 이런 거. 막 주민들 와가지고 영웅한테 욕하잖아. 얘가 우리 애를 죽였어. 이러면서. 너는 제대로 다친 것 같다. 있지. 내가 봤을 때 너는 충분히 잘해줘. 그래서 완다는 어떻게 해야 됐어? 30킬로 정도 나가는 쇠사슬 갑옷을 들은 거치고는 꽤 괜찮은 실력을 선보였다고 할까? 완다 잡혀갔나? 무모하면서도 용감한 영웅이란 측면에서는 10점 만점에 6점이야. 괜찮아. 도움을 좀 받으면 나아질 거야. 너라고 나았을 거 같아? 너라고 딱히 나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내가 무덤에서 되살아날 필요가 없었겠지. 워워. 괜히 날 물어뜯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냥 건설적인 비판일 뿐이니까. 어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보여준 솜씨치고는 뭐 충분히 뛰어났어. 근데 케어테이커가 너한테 쉬라고 한 얘기가 내 귀에 들리지 뭐야. 마침 좋은 기회다 싶었지. 그리고 우리 방이 같은 방향에 있기도 하니까 이참에 너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았거든. 게다가 이런 끔찍한 곳에서 복도를 혼자 어떻게 걷겠냐고. 이럴 수가. 룸메가 토니 스타크야? 방이 좀 낡았네. 뭐 괜찮아. 실용적이고 튼튼하게 지었네. 나름 아늑해. 골동품 가구도 마음에 들고 초기 메피스토 시대의 소장품이군. 있잖아, 헌터.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엄청나게 무섭긴 하지만 널 여기로 부른 이유는 따로 있어. 사실 니가 없을 때 여기로 왔었거든. 멋진 집들이 선물을 줘서 놀라게 할 생각이었지. 멋진 환영문도 작성해서 함께 주려고 했는데 니 깃펜에 묻은 게 단순한 빨간색 잉크로 보이지 않더라고. 뭔... 뭔 얘기야? 깃펜에 묻은 게 단순한 빨간색 잉크로 보이지 않더라고? 뭔 소리지? 농담. 깃펜? 무슨 깃펜? 여기에 깃펜이 있다고? 미치겠네. 하하하 진정해, 토니. 장난친 거야. 이건 석산에서 추출한 잉크야. 빨간 석산의 잉크지. 그런 거였군. 역시나. 거기에 맨피비안의 피를 조금 더해 극대화시켰어. 하하! 재밌는 친구네.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난 니 침대 밑에 숨어있는 괴물인지 뭔지가 튀어나와서 아, 피인 줄 알았구나. 내 연을 맛있게 먹어 치우기 전에 이만 가볼게. 그 녀석은 니가 상대해줘. 즐거운 꿈을 꾸는 편안한 밤이 되길, 토니. 너도 잘 자. 아, 혹시 이따 다 큰 성인이 비명을 질러도 그냥 무시해. 내가 방으로 걸어가는 소리니까. 하하하, 뭐야? 선물 열기. 토니의 선물. 안녕, 토니 스타크라고요.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누군지는 이미 알겠지. 내가 세상을 구하지 않을 때는 첨단 장비로 세상 온갖 문제를 해결하지. 니가 쥐고 있는 장비도 그 중 하나야. 이건 스파크야. 오직 슈퍼 히어로들만이 안전하게 정보와 통신을 교환할 수 있는 장치야. 있을 기능은 다 있어. 문자 되고, 사진 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통화도 되지. 그리고 슈퍼링크에도 접속할 수 있어. 망토를 몸에 걸치고 세상을 구하는 친구들만 쓰는 비공개 SNS지. 이렇게 묻고 싶을 수 있어. 토니, 너네 회사 통신사업부에서 실패한 제품 재활용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면 니 접속 고난을 차단한 다음 너 밥맛이라고 소문낼 거야. 내가 만든 원더맨 규칙이지. 뭐 이런 것까지? 영웅들만의 SNS가 있네. 팀 우정레벨? 우정머, 우정머. 팀 우리 정글 뭐함 레벨? 죄송합니다. 지도가 있어. 여기 내부 둘러볼 수 있는 거야? 오, 마침 딱 방 둘러보기가 나오네요. 퀘스트가. 어떻게 나가? 일지의 페이지와 벽장. 그림을 줘서. 갑옷을 바꿔 입을 수 있구나. 이건 진짜 그냥 평범한 복장인데? 글로스가 150 있네요, 저는. 이게 제일, 제일 평범한 것 같아. 이걸로 가자. 그 이상의 인벤토리에 추가됐습니다. 오우, 깨끗해졌군. 희미해진 일지 조각. 퀀터의 일지. 사라이모가 편지 쓰는 연습 좀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썼나. 그런데 잉크에 펜을 적실 때마다 그저 마당 너머 내 비밀장소로 가고 싶기만 하다. 폭풍이 오기 전에 거기에 인형들을 늘어놨는데 혹시 어디 다치진 않았을까 걱정된다. 인형도 원하는 폼할까? 애가사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인형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이걸 모으면 특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림을 조사. 무슨, 무슨 그림. 뭐야 여기 강아지 방석이 있어. 방 업그레이드? 와, 방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와, 뭔. 하우스 플리퍼 장르까지 섭렵하려고? 고급 개 침대. 개도 안 키우는. 개를 추가할 수 있어 혹시? 고급 개 침대. 구매해버렸다. 아니, 난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 줄 알고. 좋은 심실용 탁자. 침대 협탁. 지금 협탁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더진다 이거지? 방 꼬미기. 침대 기본. 와, 미쳤네. 진짜 하우스 플리퍼인데? 뭐야 이 게임. 미쳤어. 뭐 별게 다 있어. 나중에 강아지도 드릴 수 있나? 아, 근데 또 뭘 조사하라는 거야. 어? 조사가 되네? 사냥개와 함께 있는 애거사와 살아. 자러 가기. 사냥개의 놈들이여. 아 깜짝이야 뭐야 얘 악마견인데 아무리 봐도 지옥에서 온 케로베로스인데 그래도 피할 순 있잖아 그게 당신의 첫 가르침이었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지금은 지켜보는 눈도 많잖아 나도 알고 있어 이 사람들에게 넌 신화이자 전설인 옛시대의 영웅이야 그 말대로 넌 영웅이고 하지만 투쟁심으로 들끓고 있다는 것도 알아 영웅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웅이 될지 선택할 때가 올 거야 네 앞엔 그런 갈림길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 난 대장간에 들러야겠어 널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는구나 그냥 우리 둘이 숲속에서 암흑의 군단 녀석들을 쓸어버릴 때가 훨씬 낫는데 에거설을 빼놓으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여러분 이거 스토리 보는 거 괜찮아요? 재밌어요? 난 되게 지금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혹시나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물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느끼셔도 스킵은 안 할 거예요 오 드디어 나갈 수 있어 건물 내부 좀 봐 와 진짜 너무 잘 꾸며놨는데 미쳤당 와 아니 컴퓨터가 좋으니까 이런 것도 어플 옵션으로 돌릴 수 있고 말이야 아 기분이 너무 좋구만 여기가 그 대장간인가 진짜 호그와트 느낌이다 거기 안에 있는 친구한테 몇 백 켈빈 정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 물론 근데 그랬다간 봉수의 마법이 깨져서 여기가 전부 불타버릴 수도 있어 아이 그럼 됐어 딱 맞춰서 왔네 세 장간이 확실히 변했군 맞아 케어테이커 말로는 네가 한숨 자고 있는 동안 좀 바뀌었대 이런 성이라면 바빌로니아 악마로 돌아가는 용광로쯤은 있어야지 수메르 화염 악마야 뱁스라고 해 이제야 좀 말이 되네 뭐 처음에는 뭐 이런 끔찍한 게 다 있나 싶다가도 꽤 쓸모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 분자 결합에다 사악한 감마 혈청 분해 패션 액세서리 만들기 응 그래 그래서 말인데 아 맞다 준비되겠어 니 갑옷은 베놈을 상대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나도 알아 오 새 갑옷 그래서 손을 좀 봤지 제련 솜씨가 꽤 훌륭하군 케어테이커한테 너희가 뛰어난 대장장이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 그래 대장 대장장이지 뭔 소리야 흐흐흐흐흐흫 단장 공장, 공장장 그리고 이런 거냐 오오오오오오 괜찮은데 자 딱 마블 스런데 så 딱 마블스럽다 뭔가 besch립후 호니와 대화 자 rä wall 불가능하고 사이즈도 잘 맞는 저 답작치곤 괜찮은데 앞쪽에서 말 걸어야 되나? 여전히 망... 인정하긴 싫지만 내 아크 원자로는 이 고대 대장간의 발끝에도 못 미쳐 마법의 힘으로 가둔 악마의 힘의 에너지 효율이 이렇게 좋은 곳도 모자라서 탄소중립적이래 뭔 소리야 도대체 니 슈트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완성됐잖아 그래서 말인데 소감이 어때 대장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민트 초코맛이었으면은 진짜 바로 도망갔을 듯? 넌 마법을 별로 안좋아해? 이 마법이 니 신기술의 큰 위협이라고 생각해? 이 말을 듣고 놀랄 사람도 있을텐데 난 규칙이 있는걸 좋아해 아무래도 동의원소 붕괴 자기장 감마진동같은게 영혼의 눈 박쥐날개 내리쬐는 햇살같은 것보다 훨씬 말이 되잖아 예전엔 그랬었죠 모든게 변하기 전에는 그럼 니 절체는 어째서 마법사인건데 너랑 닥터는 서로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색안경을 쓰고 볼필은 없잖아 닥터는 이 미친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거든 망토한테 말만 안걸면 딱인데 일단은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싶은데 광고를 찍어야 되니까 이런 대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보시는걸 추천하고 지금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해준거 고마워 언제든 아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히드라 병사한테서 찾아낸 감마 방사능 덩어리 생각나? 그걸 살펴보니까 많은게 설명이 되더라고 혹시 시간이 잠깐 나면 모루 쪽으로 와 내가 다 설명해줄게 분명 시간이 아깝진 않을거야 좋아요 대장관 감마 코일 분석? 감마 코일 분석 아무래도 악마사냥학교에서 고급 감마 연력학 같은건 배웠을리가 없을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집어서 설명해줄게 그래 부탁해 내가 본것중에 이물질과 가장 유사한건 브루스의 혈액이야 감마 촉진제와 미확인 물집이 섞여있지 독특한 원자구조를 따서 코일이라고 이름 붙였어 난 줄임말이 좋거든 이건 뭐 월요일 아침엔 익퓨리보다도 변덕스럽더라고 근데 히드라들은 신경도 안쓰는거 같고 그걸 써서 강해지던데 맞아 이거 몇방울이면 도롱룡이 핀팽풍처럼 변신하고도 남을걸? 다행히 닥터스푸키의 도움과 우리 귀신들린 오븐 덕분에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고 봐 잠깐 설마 우리한테 그걸 놔주겠다는건 아니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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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아니야 물론 에너지 드링크 사업을 잠깐 에너지 드링크 사업 아 그러니까 그거 액체를 장비에다가 접목을 시키는거구나 토니의 스타크는 전투에서 회수한 코일 재료를 사용해 영웅 능력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능력 중 한개만 선택할 수 있으니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간마 코일 코일 분석 새로운 능력 공개 채찍 면세를 2회 시전합니다 능력을 한장 선택하라고? 그거 카드가 진화하는 거야? 이 카드들 중에서? 체력 회복을 골라보자고? 그냥 카드를 추가하는 거야? 덱에서 이 카드들을 더 추가하는 거야? 아니면 모르겠네 카드가 진화하는 건가? 그럼 이걸로 해 나 이거 잘 쓰잖아 나 일격 되게 잘 쓴 현재 장비한 능력과 같은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마당에서 중복 능력을 더 강한 세 버전으로 조합할 수 있대요 아 그러니까 비슷한 카드들을 많이 뽑으면 카드 강화할 수 있는 게 맞네 블레이드 마당에서 블레이드화 돼 가자 마당에 온 걸 환영해 요즘엔 다들 여길 그렇게 부르거든 케어테이커가 나보고 훈련을 맡으랬어 어제 내 말을 들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의 상대를 알게 됐으니 그걸 이용해 연습할 수 있을까 저기 허수합이 때리고 있는 애 고스트... 고스트라이더야?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고스트라이더는 노익장이었잖아 쟤 왜 젊어? 쓰읍 일부는 없어 능력 업그레이드 상호작용 얘... 얘 왜 젊냐고 너 뭐야 처음 본 사람은 초대고 얘가 계승받은 거야? 아 그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였어요? 걔가 초대고 얘가 2대야? 웃긴다 능력 업그레이드 영웅이 두 개의 능력 사본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을 조합해 새롭고 더 강력한 버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케어테이커가 나보고 디몬과 협력하려도군 그러니 네가 선택해줘 일격 빠른 일격 내가 아까 고른 게 일격이고 와 연쇄 3회 이거 좋네 이걸로 하길 잘했다 야 3번 공격? 캡틴 마블과 대화 아까 움직이는 모습 꽤 괜찮던데 헌터? 닥터 스트레인지가 악마 사냥꾼 하나는 제대로 부활시켰네 난 캐롤 캐롤 댐버스야 그냥 캡틴 마블이라고 불러 장난이야 어벤져스 홍보팀을 돕는 척이라도 할까 싶었어 솔직히 흡혈귀 친구의 마법 결투장에서 훈련하는 게 훨씬 재밌긴 한데 지금은 더 큰 놈을 노릴 때잖아 뭐 생텀을 삼켜버린 그 무지막지한 난공불락의 하수구 괴물보다는 작겠지만 말이야 분명 들어갈 방법이 있을 거야 모든 방법이 있겠지 1밖에 안 오르네 언니 펀치로요? 얼마나 설득력이 넘치는데 넌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캡틴 필요하다면 놈들한테 양자 특이점 화이트홀에 힘을 쏟아내버릴 수도 있는 정도랄까? 양자 뭐? 보면 알아 여기서 볼일 다 보면 작전실로 와 의논할 게 좀 있거든 아 그리고 헌터 다시 살아난 거 축하해 뭐야 누구야 누구야 너 이상한 애로 바뀌었어 이건 뭐지? 스킬 정소? 이런 게 있네 작전실에서 캡틴 마블 찾기 뭐야 욕존줄 줄 알았네 간마상에 미안 브루스 잘 안 들렸어 말도 안 돼 간마상에 완벽하게 역전됐어 딸 핵이 오히려 어미 핵으로 재흡수되는 현상이라니 이건 불가능해 브루스 생텀의 간마상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거라면 우리가 그냥 미안 아직 시스템 안에 그램닌이 남아있나 봐 햇빛을 비춰봐 무슨 수를 써서든 물은 피하고 아니 잠깐 그 진심이야? 하하하하 그럼 이 새로운 간마상의 근원을 추적할 순 있는 거 맞지? 직접 하고는 싶은데 이쪽에 IT 문제가 좀 생겨서 문제는 센트럴은 언제라도 데이터를 씹어먹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서 센트럴이 정확히 뭔데? C-E-N-T-R-A-L 풀어서 말은 발음 죽이는데? 토니 스타크 영화에서도 그랬듯이 약간 자아가 따로 있죠 펄크랑 브루스 배너랑 저긴 내가 잘 알지 기분 나쁜 버려진 창고야 악당들이 즐겨 찾네 마음에 드네 나랑 같이 산책하러 갈 사람? 내가 갈게 이야 역시 소름돋는 팀워크야 준비되면 날 찾아와 블레이드에게 느끼는 감정이 보통 감정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파운스트식 거래 오우 캡틴 마블도 같이 가네요 이번엔 가자 음... 출전 뭐야 왜 비장한 척해 달려 시끄러워요 아줌마 야 아니 근데 블레이드는 영화에 있는 캐릭터 그대로 데리고 왔는데 죽었다고 들었는데 잘 살아있는 걸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파운스트 쓰라 줘봐 히드라의 미추광이 과옥자이야 릴리스의 하수인이 설명 뭐야 작은 방입니까 저 상자에서 마법이 뿜어져 나와 난 알 수 있어 그래 그럼 감마선은 어때 그것도 느껴져 저기 있는 히드라 장비도 어지간히 사악해 보이거든 감마이다 이젠 마법까지 이번엔 니가 머리를 써줘야겠어 브루스 저 파우스투스가 릴리스를 부활시킨 장본인이죠 맨 처음에 나갔던 파우스투스가 힘보단 정교함이 필요해 아니 저기요? 그건 안되겠다 얍마 오바야 미쳤나봐 언니 와 저거 누가 봐도 터트리라고 콧발물 연결해 놓은거 와 미쳤다 모든 적을 물리쳐 교전을 완료하십시오 난 파우스투스가 항상 괴짜인 줄만 알았는데 녀석의 기초과학은 꽤 탄탄한 것 같아 그게 아니었다면 니가 행동하고 나서 분명 장치가 폭발했을거야 캐럴 널 보면서 배웠지 브루스 남보다 빠르게 손패가 3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뽑습니다 2회 뽑습니다 엄 피가 쏟아지리라 공격 카드 한장 뽑고 일격 연세를 2회 시전합니다 아 이거 강화 카드가 아니네 넉백 없어? 일단 얘 빠르게 컷하고 아 이거 고민되네 이거 출혈을 적용시킬까? 아니 지금은 적들이 많으니까 개체수를 줄이는 거에 집중하자 하아 레벨어 말뚝 데미지 40? 얘 왜 이렇게 세요? 영웅 중 영웅 능력 중 피해를 주는 능력은 모두 뽑힐 때 일정 확률로 치명타가 적용됩니다 아 이렇게 카드를 딱 뽑았을 때 치명타가 걸려있을 확률이 있구나 아 그리고 이게 치명타인 거고 지금 불타고 있네 한방인데요? 한방 한방 고민을 좀 해보자 광자선 이동해서 이동해서 어 일직선상으로 데미지를 주기가 좀 애매하네 하 어렵다 봐바 데미지 13 매매하다 나중에 쓰자 한놈 찍어 으아아악 뉴욕에서 그러고 다니면 경찰에 잡혀갈걸 아, 그러고 보니까 다시 뽑기가 있었네? 다시 뽑기 한번 해볼까? 그냥 이거, 이거 쓰자 요고, 요고 와, 블레이드가 그냥 다 처리하네 와, 미쳤다 엄마들이 왜 자꾸 나오지? 게임이 위험해 와, 데미지 12 지원군이 옵니다 전술모드로 전체적인 전장과 적 유닛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 쉬프트 어, 이런식으로 HP를 한번 해볼 수 있구나 이거를 터뜨릴 수 있어요 부활한 악마 사냥꾼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하고 이거 건드리면 한 번에 다 쓸어버리는 거 아냐? 한눈 밖에 공격을 못해? 전체 공격이 아니네? 망했네 와우 어떡하지? 심장이 뛰는 게 묶여지는군 광의의 주먹 지금 너무 망한 것 같다 카드 다시 뽑읍시다 왜 안 뽑하죠? 카드, 이 카드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야? 하나만? 회복 같은 것 좀 하지 말고 되게 애매한 게 나오네 빠른 대기 캥 이거 터뜨려 일단 어, 뭐야? 하... 이거 데미지 입네 그래, 이쪽으로 피하게 만들고 데미지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지만 일단 이걸 터뜨려야 되니까 고! 와아! 좋아 이거 쓸 수 있어? 근데 카드가 지금 3장이라 안 뽑히지 않아? 뽑히네? 한 정도? 영원히 섬기리라 아니 왜 자꾸 얘만 때려 막기 못 막음 호의됐다 혹시 녀석이 입자 자체의 감소율을 어떻게든 안정시킨 건 아닐까?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런 고성능을 낼 수 있었겠어 나야 모르지, 브루스 나쁜 놈들부터 다 처리하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일단 무릎 일격으로 잡몹을 처리하죠 8 캡틴 마블은 이제 바이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캡틴 마블 카드를 3장 내면 바이너리 전환 능력을 뽑습니다 바이너리 상태에 캡틴 마블은 엄청난 데미지를 가합니다 캡틴 마블에 방어가 다 다르면 바이너리 상태가 해제됩니다 됩니다 오 야 이게 32 방어를 획득합니다 무료입니다 마이너리 공격 피해가 100% 증가 으응 써 카드내기도 안 안 먹네 와 광자손 데미지 27인데요 레이저 피 와 미트 누나 나 죽어 으아아악 떨어졌어 ㅋㅋㅋㅋ 레벨업 여기서 더 강해질 수가 있다니 가 당장 빨리 이동한다 빨리 아아 지금이야말로 어머니의 장치를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일 것 같군 아 아이 뭐야 난 뭐 엄청난 기술인가 했는데 그냥 공 날리기였는데 오잉 더 강해진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마리야 얘넨 겁이 없어 어디 목표 히드라 유물 회수 히드라 방패단원의 보호를 뚫고 트럭에 접근하십시오 유물 회수 카드를 사용해 유물을 확보 얘가 막네 냅다 달려가가지고 회수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보호를 받고 있는 적은 KO시킬 수 없습니다 대상이 보호됨 빠른 배기 회복이 너무 많은데 일격 플러스 나와 불었다 크쿠로 삥뽕뽕뽕뽕 일단 잡몹 다 저리가 아 블레이드 멋있어요 일단 잡몹 컷 얘를 때려야되나 얘를 때려야되나 아 방어가 30이 에? 누.. 누나? 누.. 누나? 넉백의 면역 필요없어 가자 누나 가자 누나 아아악 보호 이름 트럭에서 유물을 회수하십시오 회수하면 끝나는거 아니야? 보호표 끝장내십시오 보급품 상자를 회수했습니다 남아있는 병력을 모두 물리치고 임무를 완료하십시오 음.. 이제 다 죽이면 돼요 왜요? 우선 근처에 있는 히드라 병력부터 차근차근 없애는게 되겠는데 아 으에에에 헥? 어떡해 방어막 닦아주면 안돼 약해진다고 어억 왜에에에에 야 아니 방패병 왜이렇게 세 유닛이 기절하면 자신의 턴에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기절한 유닛은 피해를 받으면 즉시 깨어납니다 아 데미지를 입으면은 스턴이 풀리는구나 어 이거 광역 공격하려고 하네 데미지 48 43 어 근데 영웅심이 부족해서 속행으로 컷 하고 얘 지금 기절해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바꾸고 피가 쏟아지리라 아아아아 자 영웅심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캡틴 마블을 이리로 오게 하고 일직선상으로 내가 뭐할지 지금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죠잉? 내가 뭐할지 지금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죠잉? 다음 일격 얘를 그냥 완전히 끝장내버릴까? 라고 하기에는 일격 세번이 너무 아까우므로 얘를 하나 둘 셋 아 턴 종료하고 비절제거 이게 세월 pues есть 아으 끝나셨는데 끝났어요 저기요 네 됐네요 이게 뭐지 나쁜 놈 상자 나쁜 놈 상자 내가 아는 기호야 첫 번째 사냥대의 기호로 이상형 문자는 장벽 그리고 이건 전능 넘기고 넘기고 신들과 악마들 오싹한 나쁜 놈 상자네 아주 오싹하지 강력한 마법을 가둬두는 용도야 정말 위험해 좋아 아주 조심히 타르자고 알았어 그럼 이건 수도원으로 가져가서 조사해보자고 조사해보자 아 왜 2성 밖에 안돼요 우린 누나 너무 멋있어 조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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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했어 꼬마 난 열 번째 출동에서야 겨우 히드라소탕을 했거든 꼬마 내가 너보다 300살은 더 먹었을 텐데 알고 있지 그렇다면 배울게 엄청 많겠네 와 블레이드 몸좀봐 피지컬 미쳤다 글자 깼어 지난번엔 좀 과몰입했잖아 와 블레이드 몸좀봐 피지컬 미쳤다 무려 주차를 보면 맨하튼사람은 아냐 이런 말도 있잖아 놀지 않고 일만하면 울트론 때 꼴이 난다 왜그래 같이 놀자 솔직히 내 입장에서 보면은 쟤네들 진짜 그냥 유치원생들 아니야? 빠른 환복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니코가 슈퍼링크에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1번을 눌러 전략 일시중지 메뉴를 열고 슈퍼링크 버튼을 선택해 새 메세지를 확인하세요 슈퍼링크 니코미노루 메세지에 답장했는데 누가 바로 왔네 누구요? 니코겠지 뭐 오! 열어줬네? 점점 문 열어라는 말도 슬슬 바닥나고 있거든 그리고 로비의 말과는 다르게 스태프 오브원은 요정어를 모르고 혈마법이야 방 좋네 엄청 넓다 와 천리 침대도 있어? 그런데? 혹시 대사 대사랑 자막이 다른데요? 양의 금영주의 주일에 관해 떠들 거라면 블레이드나 매직한테나가 나한텐 안 통해 내가 쭉 지켜봤는데 케어테이커가 예전에 널 정신나간 고대인간 변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니가 맛이 좀 간 거 같더라고 할 일이 정말 많겠어 일? 응 대화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너도 미드나의 선이잖아 우리처럼 니코 난 싸우고 방금 돌아왔어 지금은 쉬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요즘 매일 악몽을 꾸고 있거든 꿈에 계속 완다가 나와 완다는 아니다 왜 불쌍한 척해 하하하하하하 왜 불쌍한 척해 하하하하하하 니코 여우네 아 우리 둘만 있을 거야 다들 열기 좀 시키려고 나갔거든 그러게 대장간에 선풍기 좀 달지 와아아 이래서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는거구나 아주 그냥 니콜을 휴게실에서 만나게 왜 하트 표시가 있어?! 영화보기 우정 경험치 획득? 사랑이 아니고? 부활한 선택받은 자니 뭐니 하는거 말이야 릴리스에 맞서는 것도 쉽지 않겠지 난 엄마가 말 그대로 악마라는걸 열다섯살때 알았거든 니 아버지는 그걸 알았을땐 니 아버지는 뭐라고 했는데? 아 아빠도 악마였어 사연이 좀 있거든 멋진 공룡도 있었고 나중에 말해줄게 있지 난 엄마가 없어진게 좋아 뭐 가끔은 목소리가 그립기도 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해서든 그 목소리를 들을거 같아 그래서 난 엄마가 더 싫어 영화 안봐? 난 릴리스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아 날 낳은건 릴리스지만 내 진짜 어머니는 날 길러준 케어테이커야 아! 스포! 스포! 우정 보상 활동 아주 좋아 에? 희귀 수영복? 당장가서 확인해 뭘 봤는데? 에? 에? 아 별로 소름끼치지도 않네 그럼 모든걸 아는거야? 아니 난 쉽게 말하자면 이런거지 차가 뭔지는 알지만 운전하는 방법은 몰라 지식은 있어도 다 할 수 있는건 아니구나 그럼 나에 대해선 잘 모르겠네? 니가 아까 말한게 전부야 그럼 언제든지 물어봐 스태프 오브원이나 런어웨이즈 따위에 대한 질문들 난 가야겠어 슬슬 가야겠어 아 아 타이밍 좋네 케어테이커가 너랑 얘기하고 싶나봐 어 그럼 난 이제 자러 가야겠다 놀면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 헉 이것도 호환도작에 문제가 있나? 내가 저 선택지를 골랐을 때 그냥 어 그래 잘 가 이럴줄 알았는데 당황해서 제가 더 당황했어요 북상에서 전투기를 장륙시킬 수도 있겠어 하 더는 옛날 같지가 않다니까 케어테이커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오버워치 모이라 목소리랑 같네요 그러네 나도 계속 그 느낌을 받았거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계속 이랬는데 어 오버워치 모이라 맞네 어 나는 좋은거지 움직이지 않는 것은 후태와도 같다 에거사한테 들었구나 맨날 그렇게 말했었지 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써라는 말이 더 좋지만 말했었다니 미안해 너한테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이제야 말하네 에거사는 에거사는 헉 우리 곁에 없어 뭐? 말도 안돼 에거사는 정말 강하고 든든했지 어쩌면 지나치게 친절했던 걸지도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토록 강한 에거사가 대체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거야 잘못된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지 에거사는 제자였던 완다 맥시모프가 일으킨 사고로 죽었어 스칼렛 위치 말이야 에? 미드나잇 선지의 신입이자 강력한 힘을 지닌 마법사지 어쩌면 에거사와 내가 본 마법사들 중 가장 강할 거야 완다의 능력은 성장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랐어 에거사는 완다가 힘을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려 했었지 내가 경고를 했지만 듣지를 않았어 결국 내가 우려하던 사고가 터지고 말았고 에거사가 죽은 거군 그래 순식간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 모두가 상심했었지 나도 그랬고 하지만 동시에 난 완다의 힘을 억제하지 않으면 위험이 위협이 생길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난 해야 할 일을 했지 내가 완다를 보냈어 생텀생트럼으로 닥터스트레인지의 제자로 말이야 그 일 때문에 다들 여전히 나한테 많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알아? 에거사가 뭐 배신당해서 죽은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사고였네 근데 아우야 그래도 억울하긴 하겠다 야 이건 무슨 표시지? 그래서 그냥 완다를 포기했어? 완다가 내 어린 시절과는 많이 달랐었나?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었다고? 어쩔 수 없었어 에거사도 완다의 힘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쟤 뭐지? 캐릭터 성향인가? 스트레인지와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 지금 보니까 틀린 생각이었지만 아 완다 에거사 둘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에거사를 기리는 재단을 마련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너도 가서 조이를 표해 너라면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X키가 빠져서 조이를 표할 수 없어 밸런스 헌터는 수도원에서 내리는 선택과 전투에서 사용하는 능력에 따라 빛 또는 어둠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헌터가 어느 길을 택하든 강력한 보상이 잠금 해제됩니다 오우 성향이 있네 신기 신기 뭐야 꼬꼬야 어디가니 내가 먼저 갈거지롱 비켜 임마 어디 금방지게 여기구만 저기 복남이 있네 어 깜짝이야 뭐여 귀신이다 대거사와 대화 아니 대화가 가능하면은 죽음이 의미가 없잖아요 에거사 넌 언제나 눈에 대한 관찰력을 보여줬었지 헌터 마치 네 어머니처럼 어쩌면 그래서 네가 처음이겠구나 처음? 당연히 영혼들과 얘기하는 거 말이야 혹시 누가 장난치는 건가? 별로 재미없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야 헌터 네가 날 처음으로 발견했을 뿐이지 너도 이제 내 신체에 문제가 생긴 걸 알겠구나 솔직히 난 꽤 후련했어 당신은 죽었잖아 항상 핵심을 찌르는구나 그래야 헌터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편안해 보이는군 천년 정도 살다 보면 모든 게 당연해지기 마련이야 죽음도 그래 지금까진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저기 있는 동굴에서 얘기하자꾸나 그 동굴 말이야 피해 관문? 케어테이커가 거기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젠 비밀 몇 개쯤은 더 말해도 괜찮을 것 같구나 설마 우리가 죽기야 하겠니? 그럼 안 죽은 거야? 아니 가까이 오라면 왜 자꾸 도망가요 아줌마 원래? 아니 같이 걸어갈 순 없는 거야? 어? 같이 사이좋게 걸어가 자꾸 도망가듯이 그렇게 뒤로 빠꾸 하지 말고 기분이가 나쁘다 이 말이야 어우 피부 좋은 거 봐 어 깜짝... 엥? 이 불길해 보이는 차원문은 피해 관문이라고 알려져 있지 그리고 너만이 이걸 통과할 수 있단다 피해 관문? 케어테이커의 작품이야? 그래 완다에게 사고가 있고 나서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아졌지 과잉보호가 습관이 된 것 같아 나도 느꼈어 저 너머에 있는 건 완다를 위한 것만큼이나 널 위한 거란다 네가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말이지만 도전할 거 알잖아 알지 예의상 물어본 거란다 바로 들어가 챌린지 임무 막다른 장소에 길을 여십시오 권장 플레이어 레벨 현재 플레이어 레벨 2 충분하네 겨우 레벨 2밖에 안 돼요? 너무 낮은데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 블러드가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 천상의 홀 안에 섰던 때가 있었단다 이 경기장은 사라를 특히 아끼시던 여신 오슈트루에 소유란다 사라 케어테이커가 여기 있었다고? 쉽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 예신들은 후손들이 스스로 축복을 얻어내길 바랬어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시험이야 아.. 시험? 미리 알았으면 좋았음 이 영역은 바로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는 전투로 이루어지는 시험다 그래 하지만 내가 그분들이 저기 얘기 그만하고 빨리 좀 싸워 아.. 아 뽀꾸 뽀꾸 깜짝 놀랐어 지금 뭐야 내가 알던 뽀꾸가 아니야 뽀꾸 깜짝 놀랐어 그 중엔 너의 충실한 동료도 있단다 그 중엔 너의 충실한 동료도 있단다 그들이 그 사실을 찾고 있는 것 같아 행운을 될게 뽀꾸 멋있다 모든 적을 물리쳐 교전을 완료하십시오 균형과 질서의 여신이 노시트루는 와.. 엄청 많네 빠른 배기 빠른 배기 여기에서 주인공 레벨만 좀 집중적으로 올릴 수도 있겠다 크흠흠흠흠흠 케이오시 카드를 뽑습니다 아니 복구 너무 쎈데 지역에서 정말라 2턴 동안 표식을 적용합니다 잠깐만 표식 케이오시 카드 내기를 반환합니다 범위공격이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표식을 새기고 다른 카드들로 키를 냈을 때 카드 내기가 줄어들지 않나봐요 좋은데? 케이오시 카드를 뽑습니다 넉백 시킵니다 동기 RS 5 20 2 3 3 2 2 2 3 3 1 2 2 울부짓기 어! 가까스로 내 마리 전부한테 할 수 있어요? 아우! 때려 좋아 우와 다시 뽑기 해볼까? 공격파... 카드 나와라 그렇지 기가 막힌게 나왔구만 그 놈의 엄마 얘기 좀 그만해라 얘들아 너무 쉬운데 근데 끝났어? 끝났어? 승리 똑같이 나와서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었단 말이야? 서서? 나 지금 서서 방송하고 있거든 깜짝 놀랐네 모션 인식도 되나? 갓겜이네 제거사일재단 오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오시토르의 동굴 탐험 벌석공 이제 신의 유물 이걸 여기다 꽂아? 뭐 어떻게 오시토르의 축복으로 마법 자물쇠와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개방을 통해 마법으로 잠겨있던 수도원과 수도원 부지의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손한 자세 애가 많이 겸손해 물론 기적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옛신들의 축복은 상황에 따라서 꽤 쓸만하거든 오시토르의 여신에게 저 장벽을 부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는 건 어떻겠니? 권능의 단어를 사용해 관문 열기 근데 이거 하면 뭐, 뭐 줘? 권능의 단어는 헌터가 수도원 부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법 주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세요 권능의 단어 케어어어 푸우스루다 뭐 이런 건가? 어딜 어? 에이씨 마법 열쇠 뭐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야 세월이 흘렀어도 처음 봤던 그날처럼 아름다운 건 여전하구나 릴리스와 케어테이커가 이 장소를 트랜샤에서 여기까지 가져왔다니 물론 세일럼과 가까운 곳으로 온 건 우연이 아니야 특히 이 지역은 마력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옛신들의 영향력이 충분했단 거지 그리고 우리 안식처가 수세기 동안 무너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그 소설어 슈프림처럼 막 늘어놓고 있구나 알면 들어가 아줌마 그만 불러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하자 아직 살아... 아... 케어테이커는 날 만날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잘 자렴 한터 다음날 새 감마코일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졌냐고? 반복할게 헌터는 대장가... 헌터 잘 왔어 이상한 의사양반이랑 같이 네가 찾은 히드라 선물 상자로 뭘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아 그래 그 무서운 상자 그래 그거 장담하는데 그 상자는 단순한 컨테이너 이상이야 내부에서부터 강한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지거든 이게 히드라의 목적이라면 우린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한 걸지도 왜? 그 상자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 내가 그냥 지구 밖으로 날려버려도 돼 안전하게 말이야 우리가 열면 되잖아 토니 그럼 아마 그 안에 깃던 신비로운 힘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을 거야 보통 그러면 망하던데 방금 우리라고 했어? 이건 감마혈청이 아니라고 난 미라 저주투성이 상자는 절대 안 열어버려 와 토니 스타크 역시 똑똑해 히드라가 마법 유무를 모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린 최악의 상황에 처한 거야 천사를 뒤집을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가 다 모으면 되지 히드라에게 오염된 건 죄다 파괴해버려 뭔가 강력한 걸 만들면 좋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악당이 되는 건가 나들에 이 게임의 이름은 마블 미드나잇 선즈입니다 지금처럼 생텀을 뺏긴 상황에서는 한 손을 묶은 채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야 비유적으로 말이지 내가 연구할 아이템만 찾으면 미드나잇 선즈가 릴리스랑 그 하수인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뭘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되는군 나도야 헌터 자 이 컨테이너를 열어서 안에 있는 걸 연구하지 못하면 지금 이 대화는 아무 소용이 없어 유물 연구로 대장간에서 더욱 강력한 연구 프로젝트를 잠금해제하고 능력 업그레이드와 제작에 사용되는 중요 자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물 연구 이번에는 거의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호거스의 백색 혼사들이여 이건 믿을 수 없군 왜? 예상한 것보다 안 좋은 거야? 아니 이건 전혀 예상치도 못한 거지 이건 영원의 단검이야 수년간 내 침실에 영광스러운 장소에 있었던 물건이라고 생텀 생터롬은 도둑이 아무렇게나 털어도 되는 곳이 아니야 저 도둑들은 자기가 뭘 가져갔는지 전혀 모르는군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지 바우스투스와 내 어머니가 처음부터 노렸던 게 그 유물들일 수도 있잖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 만약 놈들이 내 단검을 가졌다면 다른 물건들도 놈들의 탐욕스러운 손을 거쳤을지 모르잖아 뭐에 큐브에다가 프로피아의 눈물도 그렇지만 내가 가장 우려하는 네 칫솔? 어쩐지 오늘 아침에 네 입에서 커피 냄새가 좀 나더라고 아 토니 미안 닥터말이 맞아 헌터 내가 생탐의 정문을 통과하려면 성수를 석 잔이나 마셔야 한다니까 별의별 불가사의한 것들이 쌓인 최후의 날 저장고 같은 곳이라고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 돼 캐롤이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야 드디어 이제 이 유물이 제대로 된 주인의 손에 돌아왔으니 이 안에 담긴 신비한 힘을 이용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군 닥터 스트레인지 목소리가 너무 가벼운 느낌이라고? 안 익숙해서 그래 계속 듣다보면 이게 저 사람 목소리처럼 들려 연구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는 완료까지 하루가 걸리지만 방 업그레이드 전투 아이템 영웅 의상 등 강력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럼 뭐 이거 실행시켜놓고 다음날 게임해야돼요? 대장간 설계도 아이템 작업대 주조장 블레이드 임무 3회 완료하면 간막 코일을 분석할 때 능력 옵션이 증가하고 추가 능력을 획득합니다 얘들아 말 좀 그만해라 글 좀 읽자 일회용 전투 아이템은 잘 안 쓸 것 같으니까 간막 코일 분석할 때 능력 옵션이 증가하고 추가 능력을 획득하는 전쟁 훈련으로 갑시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아침 대장간에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실시간이 아니라 게임 진행도겠지? 가 고치 손패 무작위 필살기 카드 비용을 0으로 변경합니다 와 개사기 말똥 광자선 이걸로 가자 다른 것들도 카드 더 뽑아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 보고 싶은데 지금은 참아야 할 때다 고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고치에서 2만 빼도 정말 이상한 내용이 되지만 다 잠겨있네 연구 중이어서 그런가 영웅이 새 전투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새 능력을 장비하세요 장비와 회수 채찍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덱 편집 영웅은 자신의 전투 덱의 8개의 능력을 장비해야 합니다 덱 확인 배기배기 빠른배기 빠른배기 회복을 빼 고치 너 계속 고치라고 할 때마다 나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냐 아 내가 좀 이상한가봐 사람이 어? 과연 지난 며칠 동안은 지금까지 내가 온 것 보다도 많이 왔던데 대장가는 정말 멋져 근데 그 안에 갇힌 녀석이 내면의 악마를 흥분시킨다니까 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에 대해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네가 복수의 화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 와 똑똑한데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도 미드나이 선지에 복수의 화신이 있었어 같은 편에서 함께 싸웠지 얼마 안 됐어 음 300년 전에 하긴 300년 동안 잠만 잤으니까 뭐 아 아포스트로피라니 그 그 그 따옴표만 하는 거야? 그걸 누가 아포스트로피라고 해 기대하고 있을게 계속 빛으로 갈게요 복수의 화신과 대련하는 건 영광이지 우와 스파키가 신났어 이렇게까지 날뛰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좋아 시작하자 가서 블레이드한테 말할게 금방 될 거야 난 마당으로 갈게 음 너랑 스파키가 자리를 바꾸면 어떤 모습이 되지? 불타는 금속 해골에 지옥불 사슬을 휘두르는 모습이야 보면 알아 고스트라이더랑 싸우는 거야? 재밌겠다 잠깐만요 지금 주님께서 링크를 채팅창에 고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빠르게 할게요 좋아요 ? 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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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도 고정이 되나? 오 된다 들어가죠? 오 잘 들어가지네 다들 한번씩 눌러줘요 이거 이 링크로 아마 들어가면은 그 뭐야 나와 그 뭐라고 해 단어가 기억이 안나냐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냥 내 성적에 반영이 돼요 어 실적 실적이 쌓여요 아유 그라니시 많은 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 실적이 쌓이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심심하면은 한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돼 하하하하 가자 헌터 한바탕 불타오를 준비됐어? 훈련 말이야 고스트라이드라 복수의 화신이 가장 열심히 훈련하는 법 와 2대여서 그런가 어 뭐야 공격정서 2대여서 그런가 가면도 약간 차세대로 바뀌었네 예전엔 그냥 해골이였는데 뭐 어떻게 싸우라고 상호작용 상호작용 이거 누르면 되나? 1일대련 하하하하 불장난하는거 좋아 헌터는 매일 새로운 대련 파트너를 골라 우정을 쌓고 특별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련을 하면은 우정도가 올라가네요 대련 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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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 그냥 미연씨 같은건가 봐 미연씨 이벤트 아니 난 실제로 싸우는건줄 알았는데 이런 개쓰그레이 똥겜 광고주님 아닙니다 제가 제가 무슨 말을 으핫 회복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네? 과회복되면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오 오오오.. 괜찮은걸? 그, none 업그레이드 . 아 나 근데 솔직히 되게 기대했단 말이야 고스트라이더랑 싸우는거 아 카드 쓰면서 싸우는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나를 실망시켰어 2대가 아니라 4대야? 고스트라이더가 뭐 이렇게 대물림을 많이 받았대야 내가 찾아낼게 우리 잃을 시간이 없어 나 빛 어둠으로 안 가길 잘했다 어둠은 그냥 싸가지 루트네 호감도도 올랐다 해치우자는 자세군 아주 마음에 들어 어쨌든 서둘러줘 히드라가 언제 일을 벌일지 예측이 안되거든 그럼 서둘러야겠군 그래 최대한 서두르면 좋겠어 헌터 딱히 해줄 말이 없네 헌터 근데 매직이 뿅 하고 사라지기 전에 완다에 대해 중얼거리던 걸 들은 것 같아 단서가 되겠지? 고마워 캡틴 매직을 찾아올게 목표 일리아나 찾기 지도를 열어서 일리아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돼요? 한 명씩 말 걸어서야 되나보다 헌터 정신나간 세상에서 깨어났군 헌터 히드라가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 아포칼립스 예언에 브론크스까지 그런 것 같군 바우스투스 작전 말이야 어 미안해 아 이거 클릭하니까 넘어가지는구나 정말 엄청나지 않았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 확실히 엄청나지 내 목숨을 빚진 셈이야 그 폭탄은 날 노린 거였어 캐롤한테 빚을 줬군 캐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그저 사람을 구한 것뿐이니까 놀랍지 영리하지 재치 넘치지 용감하지 하 거기다 빛나게 반했네 반했어 그럼 넌 다른 동료들도 마블이랑 똑같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럼 어 아니 잠깐 그게 무슨 뜻이야 너한텐 좀 힘들지? 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서툴러 어 얼레디고 얼레디 전혀 모르겠는데 아님 말고 이봐 내가 경험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그래 무슨 경험을 말하는 건진 몰라도 됐다 뭐 이제 오해는 풀렸으니까 나는 이만 가서 어 말뚝이나 갈아야겠군 그리고 웬만하면 이번 대화는 비밀로 해줘 흐 블레이드가 흐허허 니코 매직이 어디 있는지 알아? 글쎄다 너 처음은 연락 all night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밖에 없다는 게 지긋지긋한가봐 그럴만도 하지 나 진지해 니코 매직 어디 있어? 응 모르겠어 완다의 마법의 사법사를 찾아다니는 것 같던데 완다방에 가봐 도와줘서 고마워 완다방이 어딘데요 뭐야 뭐야 어 뭐야 얘네 방 왜이렇게 좁아 내 방만 졸라 큰거였어 뭐야 이게 이게 방이라고 내 방이 한 4분의 1인데 300살 대우라고 와우 나도 오래 살아야겠다 이딴게 방 싸가지를 밥 말아먹었나 왜이래 얘 완다가 그립지 공료를 잃는건 정말 슬픈 일이지 나도 잘 알아 완다를 잃은게 아니라 보내준거야 그것도 이 난리 전에 완다의 첫 마법서야 에거사가 그 사악한 마법을 완다에게 가르치고 아 방이 작아서 불만인거야 완다가 힘을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려 했었어 난 손도 못되게 했었지 그래서 읽어보려고 그 저주받은 책은 내려놔 그런 책을 읽어봤자 얻을건 없어 내 말 들어 재밌네 완다처럼 말하다니 환도가 내려갔어 두렵다고 했어 자기 공간을 침범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하지만 난 남의 물건 뒤지는 것보다 심한 일도 많이 했거든 진짜야 너도 마찬가지고 분명 완다도 힘들거야 진정한 악과 대면하고 있을테니까 그 영혼까지 새까맣게 태워버릴 뜨거운 지옥의 차원으로 끌려갈테니 내 면은 악으로 가득차게 되고 자신의 밝은 면은 죄다 토해내게 되겠지 결국엔 새까만 죄가 돼버릴거야 그런 일을 당하게 놔둘 순 없어 우리가 완다를 구할거야 완다를 찾을거야 난 느낄 수 있어 대체 누가 찾을건데 케어테이커? 어벤져스? 괜히 나한테 공감하는 척하지마 헌터 케어테이커는 완다를 찾는데 자원을 허비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일리아나 차원 문이나 열어 너 왜 갑자기 급발진하냐? 공감좀 해주는 척하다가 안먹히니까 바로 돌변하네 우정점수 까임 작전실에서 캡틴 마블과 대화 우리 문지기는 찾은 모양이네? 이제 그럼 상황을 설명해줄게 원래 히드라는 세계 멸망을 목표로 삼지 않을 땐 자기들 남는 시간을 각종 하찮은 작전에 쏟아서 뉴욕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곤 하는 집단이야 되게 할짓 없는 집단이네 거...울 탁자 아 이 캬라멜 탁자 말하는거야? 뭐 어 히드라 헬리콥터 저지 어? 누나랑 단둘이 데이트? 이거 못 참습니다 전투 보너스 고스트라이더가 헌터에 대낸에서 전투 보너스를 획득했습니다 고스트라이더를 스쿼드에 추가해 다음 임무 시작시 강력한 부스트를 획득하십시오 오오! 추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 팀을 내가 이제 꾸릴 수 있구나 플러스 2 다시 뽑기로 임무를 시작합니다 가자 단둘인줄 알았는데 해방꾼이 끼었지만 부스트를 얻을 수 있다니 그것도 못참죠 이런거 보면 못참는거 참 많아 참을성이 없는 남자야 나는 바로? 아니 바로 본론이라고요? 히드라 헬리콥터가 출발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히드라 헬리콥터를 공격하고 무력하세요 이제는 뭐 시간제가 있네 뭐야? 적중에는 케이웃이 강력한 카드를 주는 적도 있습니다 헉! 탑커서로 적을 강조 표시하면 적이 부여하는 카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쟤네들은 나중에 잡아야되네 그럼 쟤네들은 나중에 잡아야되네 아 영웅들이로군 세계의 멸망 한 번 정도는 너희들의 파괴본능이 충족되지 않는 모양이지? 계속 우리 일에 끼어들어 손을 쓰게 만드는군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은 모든 영웅이 영웅? 아 적들 전체가 아니라 아군이야? 그럼 얘네를 빨리 잡아야겠네? 물체를 목표로 삼으면 무한 취약을 적용합니다 맞네 유리한 카드네 야 빨리 죽여야되는 애들인거구나 야 왜 이렇게 카드에서 깊나? 어우 따끈따끈하네 크리티컬이다 채찍질 아무 방향으로 강제 넉백 시킵니다 17 피해를 받는다고? 앵? 왜 공격하고 지가 데미지를 채찍질이 능숙하지가 않은가요? 뭐지 한 번 써봐야겠다 궁금하다 60 여기까지 되나? 쳐! 으아악! 멋져 본인도 데미지 입었어요 지금? 되게 뭔가 비효율적인데? 왜지? 진짜 왜지? 회복 과회복되면은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못쓰지 않아요? 가 아니라 아 그냥 일반 카드구나 이거 어떡할까 속행 일단 사망 일단 사망 채찍 차아! 스카이! 넉백 시키기 가능? 렛츠고! 하아악! 탈 탈 툰 탈 정력? 큰 명성도 결과 아니었나고 아야! 아우 약화 걸렸다 어? 뭐야? 어? 과부하? 어 뭐야 뭐야 근데 이거 빨리 때려야 되지 않아? 일단 카드 갖고 있는 애들부터 먼저 빨리 조지고 얘를 잡자 광희의 주먹 넉백시킵니다 영혼 흡수 연세를 2회 시전합니다 생명력 흡수를 합니다 모든 영혼 흡수 카드에 플러스 1 연세를 부여하고 영움심비용이 플러스 1 증가합니다 오 이거 괜찮다 아 이것도 공급기구나 일단 광희의 주먹 넉백이 되네 렛츠고 렛츠고 하아 그리고 얘를 잡아야 돼요 물체를 목표로 삼으면 무한 취약을 적용 좀 빨리 잡아 그럼 빨리 잡아 영혼 흡수 카드 내기 이제 한번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 더 쓸 수 있다 잡아버려 아아아아아아 오 멋있어 좋아요 정료하고 전 종료하고 아 자폭하네 둔화? 넘들이 도움을 청했나보고 아우 지원금 계속 오네 어 어어 준비한다 남은 턴 2 턴이야? 헉 모든 영웅행의 방어 27 제공 영웅은 자신의 최대 체력보다 더 많은 방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오스트라이더 로 약점을 인격 취약 걸렸다 무릎 일격 하나 세 바이널리 전환 이것만을 기다렸지 하아아아 하아아아 어머니를 죽여버리지 않는다 약하구나 아악 취약 취약이 무슨 효과지?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 고치 나왔다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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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턴 동안 구덩이를 생성해 적이 KO 될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건 뭐야 자 고치 어느 게 지금 어느 게 0이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다 좋아요 가라꼬치 어느 게 0이 된 야 크리티컬 기가 막히네 일직선상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못 참죠 멋지게 갑시다 멋지게 이리로 이리로 이렇게 와서 가자 야아 아 아 아 아 형 아 이거 이거 취소 못해요? 이거 큰일 났네 어 카누 이거 닫는 거야 안 닫는 거야 한번 해보자 그냥 시간이 됐다 아 으아 야 미쳤 우아 다 왔어 다 왔어 95댐 와 이게 궁극기구나 그거면 묶어놓을 수 있을 거야 이제 다 챙겨서 수도원으로 가져온다 분석하자고 참으로 오만하군 우리 용감한 병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그 더럽게 시끄럽네 놈들을 처리해 아 4대는 오토바이를 안 타고 저따위로 차를 모는 거야? 오 카드 다 버렸네요 이거 쓰고나서 카드 다 버린다고 했다 맞다 뭐 일단 라이더니까 맞는 말이긴 하네 아무 방향으로 강제 넉백 데미지 17 17 102 뭐 솔직히 아무거나 해도 지금 상관없기는 한데 멋있게 끝내고 싶었어 찰 깔끔 하하하하하하 이들의 머리수는 너희 영웅들의 숫자보다도 많다는 걸 모르나 이 정도는 사소한 차질일 뿐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네놈이 입을 다물면 그걸로 충분해 그 정도면 훌륭한 승리지 고스트라이더 궁극기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움 고스트라이더 궁극기 봐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움 고스트라이더 궁극기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움 고스트라이더 궁극기 관심을 끌었을 테니까 조심해 아니 근데 광고준이야 한 두 시간만 플레이하면은 데드풀 볼 수 있다메요 어? 이제 나오나? 너 데드풀이니? 뒷모습 마무리 봐도 아닌데? 아 언제 나와요? 네덜랄디오 튜토리얼 영웅 레벨 임무보상은 영웅 레벨에 따라 달라지므로 헌터가 전투해서 레벨을 올릴수록 향후 임무에서 더욱 좋은 보상이 제공됩니다 오는 영웅의 레벨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헌터의 레벨이 올라가면 낮은 레벨의 영웅이 뒤처지지 않도록 자동으로 레벨이 올라갑니다 오 최저 레벨의 영웅들은 헌터의 레벨에 맞게 조정이 되나봐요 높은 난이도 레벨에서는 오는 영웅의 레벨이 빠르게 오르면 더 높은 희귀대 보상을 더욱 빨리 획득할 수 있습니다 뭐야 너 널 어떻게 죽이나 완다 생각해 완다를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내려는 거구나 비슷하지만 틀렸어 그보다 훨씬 사악한 존재가 내 주위를 끌었거든 사악한? 저번에 너를 위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부두에서 너와 함께 있는 무언가를 느꼈어 어두우면서도 뭔가 익숙했지 대체 뭘 본건데 일리아나 본게 아니야 뭔가 느꼈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은 그것 말고도 다른 걸 느꼈어 그래? 뭔가가 림보에서 이동했어 콕 집어서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게다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티셔츠에 새겨져 있는 문양 그냥 계속 보면 볼수록 가슴털 같애요 내가 이런 이상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받는다 이건 좀 심각한 징조야 다른 이들한테 경고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위험하다고 알려야겠군 뭐라고 말하게? 매직의 직감이 익숙함을 느꼈다고? 어벤져스는 이미 우릴 믿지 않잖아 괜히 부채질할 필요는 없어 내가 정확히 알아내기 전까진 말하지 않는게 좋아 이제 난 혼자서 생각 좀 해볼게 헌터 생각할게 정말 많거든 그 부두에서 느꼈던 무언가와 림보를 통해 전해지는 에너지 이동에 대해 알아내야 돼 알게 되면 얘랑은 근데 친하게 못 지낼 것 같애 말하는 거 보니까 우정 깎여도 나는 그냥 빛 비트코인 간다 좀 느리게 말하면 비트코인처럼 들리네 뭐야 내 목표 뭐야 어울리기에 참가? 인싸의 삶은 정말 피곤하군 소소의 영웅만이 휴게실에서 헌터와 어울릴 수 있습니다 어울리기를 통해 원하는 영웅과 헌터 사이의 우정을 싸우십시오 일단 궁극기를 본 애들은 좀 뒤로 할게요 고스트 라이더 궁극기 받지? 지금 아이언맨이랑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닥터 스트레인지 가자 낚시 영화 보기 명상 닥터 스트레인지와는 명상이지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와의 데이트 같애 외과 의사였다면서 명상이라면 왜 말 걸어 아주 오래전 일이지 그때가 그리워? 아니 웬일로 짧게 답하네 외과 의사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아주 달라 이기적인 허세꾼이자 쉽게 과대 망상에 빠진 놈이여 지금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지금의 닥터 스트레인지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를 게 없긴 잘 생각해봐 옷이 더 고급인가? 그런 대답을 원한 건 아닌데 수염이 더 뾰족한가? 계속해서 날 놀릴 속셈이군 아 망토 외과 의일 땐 안 걸쳤지 그래 어디 계속해 보라고 같이 시간 보내서 즐거웠어 헌터 말싸움 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서재 문열기 서재 뭐 뭐 뭐야 제작진이 이거 버거 걸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왜 안 열려요 이거 케어테이커의 일지 지하 쪽인가? 아닌데 뭐야 대툴리 수돈의 프레임 아니 그림 말고 서재요 볼래? 아니 뭐지 진짜 왜 왜 안 돼 마법의 단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드론 와 진짜 이게 맞아? 슬슬 권능의 단어에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야 헌터 이게 맞네 계속해서 수도원 조사를 이어나갈 생각이라면 권능의 단어가 큰 역할을 할 거란다 조사라고? 부가 목표 같은 거지만 나중엔 중요해질 수도 있지 내 축복 아래 완다가 조사한 바로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너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는 있는 거야? 서재에 서 있는 중인데? 난 네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건데? 시침이 떼지 마 하나도 안 어울리니까 애거사가 나만 보이나 보다 난 절대로 여길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어 물론 당연히 그랬겠지 얘기는 다 끝났어 너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너한테 화낼 생각이 아니었다는 건 잘 알지 아니 아줌마는 계속 계속 있으면 되잖아요 말싸움 끝나니까 나타나고 난리야 그 일로 힘들어한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 왜 사라를 피해? 대부분의 사람에게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관계는 고장 며칠 아니면 몇 년 만에 형성되지 사라와 난 수백 년 동안 이 세계를 탐험했어 어둠에 맞서 싸웠고 도시는 물론 여러 나라의 흥망성쇄를 직접 목격했지 그래도 우린 함께 견뎌냈어 근데 근데 아직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 그니까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사라에겐 시간이 필요해 무슨 시간 완다를 보내고 서재를 봉인하고 그 추모비도 정성 들여 만들었던 건 사라가 그 일을 재빨리 묻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게 네가 죽어서잖아 이해하기 어렵군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모습을 드러낼 게 아니라 사라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용납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날 다시 볼 수 있어 그 전엔 안 돼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약간 뒷 내용이 있나보다 그래 너를 여기로 불러낸 진짜 목적으로 돌아가야지 완다의 일지 말이야 이 수도원에는 유구한 역사가 있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숨겨져 있는 비밀이 많단다 당신한테도? 그래 나한테도 완다는 우리가 감지한 기이한 기운을 찾기 위해 수도원을 돌아다녔었지 사라는 조사를 위해 널 깨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완다로선 리모까지 해야 한다고 느꼈단다 물론 완다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애가 고대 트랜시아어 암으로 쓴 일기를 나도 지금에야 겨우 해독하기 시작했을 정도야 첫 번째 항목을 보렴 세상 일을 살다 보면 가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 그래서 상대가 그걸 굳이 계속 뭔가 고집하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그거를 고소하려고 하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풀동부랑 보드게임 할 때 느꼈어 내가 생각하기로는 범인이 예인 것 같은데 찜찜이가 계속 아니라는 거야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 알고 보니까 찜찜이 말이 다 맞는 거였고 내가 완전 헛다리를 짚은 거였지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지금 얘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안녕 헌터 내가 듣기로는 진짜 말도 안 되고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답답하네 이유가 있는 거 같아 난 예전에 내가 재단에서 가져갔던 것을 다시 복원시켰다 내가 일으킨 피해는 모든 원소봉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만 되돌릴 수 있다 무슨 나무처럼 보이겠지만 완단은 분명 무언가 감을 잡고 있었던 거야 내 재단 기억나지? 완다가 거기서 실험을 했던 것 같아 완다가 조사에다 실험까지 했다고? 왠지 나까지 고생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그런다고 네가 물러선 적이 있니? 재단에서 만나 자꾸나 거기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줄게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면 찰리가 알려줄 거야 근데 이렇게 스토리 음미하는 거 괜찮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스토리 다 봐버리면은 구매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스토리를 스킵해야 되나? 그리고 스토리를 하나하나 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엄청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겠네 광고를 얼렁 찍고 쉬고 싶은데 적당히 자르라고 뭐 일단 영상을 만들 때 광고 영상 만들 때는 다 자르긴 할 건데 배에에뿐스러우라 흠흠흠 여기 있는 것들이 되게 그렇듯 이 장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걸 내 입으로 말하라고? 저세상 늙은이의 부탁이다 하하 수리 수리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그게 맞다고? 아이고 모르고 넘어가버렸어 미안해 그래서 그 원소봉이 뭔데? 아니 나 못봤어 원소봉 찾아서 꽂으래요? 하지만 여기 온 진짜 큰 목적이 뭔지 아직 알려주지 않았잖아 왜 이걸 하는 거지? 곧 알게 될 거야 완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너와는 좀 천천히 진행하고 싶구나 사실 이번 일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가 서재로 돌아가기 전에 너한테 줄게 있어 어? 비밀 마법 열쇠? 마법 열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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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에 있는 다른 신비로운 것들처럼 그 상자도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네가 그 사람이 돼? 일부러 모호하게 말하는 거지? 그래야 더 재미있지 않겠니? 난 서재에서 일기를 번역하고 있을 테니 필요하면 찾아오도록 해 행운을 빛이 마법의 열쇠를 사용해 마법 상자 열기 마법 열쇠 어느 걸 열지? 도군도군 하군 뭐야 이건 정의 타로 카드? 타로 카드 22개 중에 한 장을 발견했어요 아이템 배치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상자를 열어보자 이거 흰색이어서 별로 안 좋아 보여 딴 거 열 거임 이 시점에서 수도원 부지를 탐험하는 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메인 스토리와 관계없이 언제든 탐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탐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잠은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상자 보라색 상자 열어야지 그 보라색 상자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어디였을까 물 위를 걷네 태양 타로 카드 어쩌다가 타로 카드 먹었네 얘가 아닌가 이건 뭐야 새 안식처 발견 먼지투성인 유저 수도원 부지에는 다양한 안식처가 존재합니다 발견한 안식처는 더 많은 우정 보상을 위해 영웅과의 특별한 주간 어울리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안식처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데이트 장소 고르는 거구나 뭔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 뭐야 여기 공사장 같은 데가 있어 이게 또 어디야 나중에 와야 될 곳인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야 아우 안식처 뚝 땄 땅 게으른 게울 게게 더 헤매지 말고 내가 진짜 가야 되는 곳을 가자 내가 확실하게 아는 방향으로 가야겠어 좀 돌아서 가더라도 이렇게 쭉 직진해서 시험의 문을 클리어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상자가 있었단 말이야 어? 이것도 흰색이네? 저번에 보라색 아니었나? 마법상자는 그냥 원래 다 흰색인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나으려나 갑자기 불안해졌어 저 상자를 안 열면은 퀘스트 진행이 안 된다거나 보라색 상자 서재 안에 있었다고? 맞아? 뭐야 이건? 어? 뭐지? 안되네? 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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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명작을 획득했습니다 명작은 소도원 내의 빈 프레임에 걸 수 있습니다 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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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뭐 이렇게 뭔가 숨겨져 있는 게 많냐? 서세 서세 하십시오 마법 레벨이 높을수록 마법상자의 보상이 증가합니다 신경강화제 다음 턴에 4 카드 내기로 시작합니다 무료입니다 이거 덱 편집을 해야 되나 8개의 능력밖에 없어 덱을 지금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패시브인가 권능의 단어 권능의 단어는 어디서 온거지 난 권능의 단어를 옛 신들의 축복 케어테이커도 권능의 단어 물론이지 니가 돌아다니다가 다음에 또 보자 아까 여기에서 뭔가 상호작용키가 떴는데 수정국 일반 선물 뭐 이렇게 아이템이 많아 내 목표가 뭐야 이제 자 자면 되나 뭐야 릴리에스가 인간형도 있구나 나도 그러면 좋겠어 어머니 이제 속임수는 그만하고 진짜 당신을 드러내봐 하지만 이게 진짜 나란다 네가 귀엽고 무력한 아기였을 때 본 내 모습이지 너는 기억 못하겠지 아가 그렇지 않니 나는 너를 낳았을 때 제일 행복했었단다 난 당신을 다시 제거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권능의 단어가 네 눈을 뜨이게 할 줄 알았는데 내 동생과 그 애완동물 같은 마녀가 너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야 했어 무슨 진실? 이건 꿈인가?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지? 그들이 너에게 숨기는 진실 너는 그저 잠깐 어머니 대체 어디서 뭐지? 뭐가 있나? 진짜로? 뭘까? 이게 뒤에 반전이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영웅들이랑 싸워야 될 수도 있나? 방 업그레이드 커스터마이즈 복장 바꿀 수 있잖아 희귀 민소매 긴팔 아니 그 수영복 있지 않았어? 아 여기 있다 오우 으이야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트렁크잖아 전투 의상 아 미리 보기가 잠겨있네 아 왜 궁금하게 스토리를 완료하십시오 아씨 궁금하게 얼굴 상단 액세서리 아 뭐야 얼굴 하단 액세서리 오 마스크는 좀 괜찮은데 마스크 깰까? 머리 액세서리 아 뭐여 조금만 더 내리면 니신 되겄네 이건 그거 류 아니야? 류?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류? 왕족 이거랑 이거 끼면 되겠네 전투 의상 나 왜 안 안 껴지냐 이거? 어 껴졌 뭐지? 중복이 안 돼? 야! 나 돈 날렸어 같이 못 껴 얼굴 전체여서 그렇구나 이건 얼굴 전체고 상단 하단은 같이 낄 수 있는데 이 얼굴 전체는 하나밖에 못 끼네 색상도 사야돼 색상도 사야돼 그냥 복면만 끼자 메이크업도 되네 방 업그레이드 는 왜 빛나고 있는 거야? 프레임 필요 없어 하단에도 실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크를 낀 거잖아 얼굴 전체 액세서리는 이 복면이야 이 이 아 뭐라고 해 이걸 이러면 이 실크가 벗겨진다고 상단엔 뭐가 있냐 이건 너무 구리잖아 복면이랑 안 어울려 아침이 됐어요 이제 대장강 갑시다 저번에 연구 맡겼던 거 이제 끝났겠지? 주조장 새로운 대장강 업그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레벨이 4 이상이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초자연적인 발명품 안 쓸 것 같지만 일단 연구를 시작하고 대장강 업그레이드 주조장 감마 코일 분석 열어 어? 이번엔 카드가 4장이고 하나는 레어야 빛과 어둠의 능력 헌터의 능력은 3가지 계열인 빛 어둠 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빛 또는 어둠의 능력을 더 사용할수록 헌터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해당 계열로 나아갑니다 적에게 피해를 주거나 32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캡틴 마블의 새로운 능력 빠른 잽 도발 속행 지옥문 광휘의 증거 자 지금 둘 중 하나 선택을 할 건데 도발 얻자고? 레오더가 이게 더 높으니까 아 근데 내 주인공 필살기가 좀 너무 없기는 했어 헌터의 카드 스킬이 좀 난 필요하다고 봐 능력을 두 장 선택하라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두 장이어서? 갓게임! 연고레벨은 어떻게 여긴 일단 여기 뭐가 생겼거든? 이게 뭘까? 어? 뭐야 이거 별 주조장 주조장 뭐여 이거 주조장 주조장 어떻게 이용해요 얌마 안식처로 초대 어? 타로카드 여기다 달 연고레벨이 올라야 할 수 있는 건가? 시도 오이? 슈퍼 히어로의 삶은 복잡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조언을 필요로 하고 간혹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고 새 보상을 획득하세요 우리의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진정한 정상은 완력보단 기술을 중시하지 물길과 분노가 아니라 반복과 연구가 필요해 훈련은 실전처럼의 분노를 드러내라고 친절이나 자비는 베풀지마 아이언맨 부상 확률 30% 10 아이언맨 수명타 확률 10 아이언맨 수명타 확률 진짜 셰프같이 생겼네 지금 보니까 진정한 정상은 완력보단 기술을 중시하지 이거 해보자 부상을 입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전투에 출전을 못하는 거야? 일단 뽑았어요 잘했어요 새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성 1일 대련 훈련 파트너 선택 어? 마법 열쇠 주네? 좋다 누나랑 해야지 능력 업그레이드 빠른 리펄서 공격 카드를 뽑습니다 훈련 레벨이 상승 바람을 좀 쐬니 좋군 여긴 거미줄이나 유령도 거의 없어 훈련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게 많아? 진짜 진짜 RPG네 넌 나아 히드라의 건십에서 우리가 회수한 정보 캐시는 평범한 사람한텐 복잡하겠지만 녀석들도 나같은 사람이 뚫어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센트럴만 있으면 이것들을 해독하는 건 금방이야 히드라의 베베 꼬인 속내를 들여다볼 귀중한 기회가 되겠지 스파이더맨 만나기는 했는데 아직 영입은 안 됐어요 어떤 정보를 찾았나 볼까? 센트럴은 준비됐어 지금 시작한 지 3시간이 넘었거든? 근데 튜토리얼이 아직도 있다는 게 난 정말 무서워 센트럴에 엑스컴 설치해도 토니는 뭐라고 안 할 거야 언제 끝나? 전술 연구를 위한 거니까 캡틴 마블은 센트럴 달망일기에서 히드라 정보 캐시를 해독할 수 있으며 개별 영웅이 첨가에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작전을 밝혀냅니다 캐시에도 센트럴이 암호를 킬 거야 좋은 정보지만 세상에는 안 좋은 소식이야 해결하자고 정보를 해독했으니 이제 이걸 아주 유용하게 써보자고 센트럴에 등재된 이용 가능한 영웅 작전을 한번 확인해봐 영웅 작전 시작 영웅 작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영웅 작전 진행 중 아예 출전 보내는 거야? 그리고 보상 가져와라 뭐 이런 거예요? 출장 다녀오는 거네 내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너 혼자 다녀와 해서 이제 보상만 속 받아먹는 대체 뭐라는 거야 파우스투스 아 같이 가는 건 줄 알았네 왜 그리 멀뚱해 있어?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그래 드물긴 해도 넌 꽤 반항적이었지 그게 문제야 그 장소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일 줄 몰랐어 서재가 당신한테 그렇게 큰 의미인 줄 알았으면 기다렸을 거야 반항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어 반항은 글쎄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내게 솔직하지 않았다는 건 알아 적어도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 다행이군 그래 니 말이 맞아 우리한테는 더 큰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스파이더맨을 괴롭히는 말만은 외계인 같은 거 스파이더맨은 우리를 위해 주저없이 위험을 무릅섰어 우리가 빚진 거야 스파이더맨 죽었어?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베놈을 추적하기만 하면 되겠어 폐허가 된 흔적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스파이더맨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마 너 왜 출발 안 해 헌터 내 마음속에 2등 좀비 영웅 뭔 소리야 1등은 누군데 2시간만 잔 토니 그래 필요한 게 뭐야 너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으이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좋아 물어봐 너에 대해서 말인데 너에 대해 말해줘 캐롤 정확히 어떤 거? 난 가야겠어 고마워 캐롤 천만 원 아 그리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같이 너에 대해 알고 싶어 정확히 뭘? 갈게 목표 거울 탁자 새로운 스토리 임무가 잠금 해제됐습니다 웨이포인트 표시 일반 임무는 스토리 임무와 달리 헌터가 아닌 다른 영웅이 이끕니다 헌터는 이러한 임무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일반 임무는 언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토리 임무가 거울 탁자에 초과됐습니다 이 임무는 언제든 시작해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스토리 임무 이게 일반 임무 보조 퀘스트 이런 느낌이네요 메인 퀘스트로 우린 빠르게 가서 데드풀 좀 보자 우리 언제 게임 끝내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내가 봤을 때 광고비 더 받아야 돼 스파이더맨이 아니었으면 난 저 괴물의 몸속에서 썩고 있었을 거야 이젠 우리가 도와줄 차례야 기다려 클라우드의 모든 감시 카메라에서 안면 인식을 돌리고 있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팀 스포키라면 낫지 않을까? 아니 그 마지막 단어의 오주는 정말이지 완벽하군 자성 룬을 쓰는 건 어때? 상대는 5급 악마 외계인 혼종인데도 마법은 어디서 배운 거야? 마술쇼? 확실히 그 표정이 있긴 하네 헌터가 맞아 이걸로는 안 돼 그럼 제 3안으로 아니 이젠 4안가 내가 고도 14킬로미터에 있는 오스코프 위성을 좀 빌려도 너머니 뭐라고 안 하겠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82번가랑 5번가 어? 지금은 5번가랑 메디슨가? 봐 생방 떴잖아 지금 트렌드야 해시태그 빅에일리언애플 하하하하 괜찮은데 고마워 그러게 좀 더 빨리 도와달라고 하자 역시 SNS가 최고구만 스파이더맨이 기본적으로 지금 합류가 돼 있는 상태고 왜 레벨이 2야? 내가 레벨이 3인데 스트레인지 데리고 가자 신경강화제 를 장착한 거구나 지금 장착한 상태네요 가자 스파이더맨은 저기 가가지고 만나나보지? 달려! 쟤 포탈 만드는 거 조금이라도 늦으면 나 바로 절벽으로 다이브하는 거야? 길거리로 던지고 있어 뭐야? 왜 때려 아니 왜 때리면서 가 그리고 넌 왜 안 도망가 어이구 세상에 후우 스파이더맨한테 안기려고 각 재고 있었네 에이 당신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왁 에이 저렇게 큰 걸 던져도 팔꿈치에 염증 안 생기나 몰라 헐 도맨 니 뼈에 으깼어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져가고 말겠다 저 녀석에 제약했어 일지정으로 데려 그대 니 얼굴을 으깼어 달긍달긍 씹어 엥? 엥? 치아보험 때문에 히드라에 합류하면 일단은 일반 전투네요 어? 뭐야? 시민 구출 갇힌 시민을 모두 구출하십시오 영웅심을 생성해 시민 구출 카드를 사용하세요 타락한 베놈이 던지는 오브젝트를 주의하세요 헉? 베놈도 전투에 일단 간섭은 하나보네 타락한 베놈이 영웅에 오브젝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강화된 능력 영웅심이 일정 수치 이상일 때 강화되어 추가 피해 또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킬살기 능력 역시 현재 보유한 영웅심에 따라 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 전투 아이템을 장비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사용해 장비한 전투 아이템에 접근하고 사용 스페이스를 누르면 다음 턴에 4카드 내기로 시작합니다 대상이 KO되면 다른 대상에게 연쇄를 시전? 제 카드 뭐야 타락한 베놈의 대상을 스파이더의 위치로 강제합니다 얘를 쓰러뜨리면 연쇄로 공격을 먹일 수가 있어요 일단 잔몹 두 마리 제거하자 스파이더 킥 빠른 배기 속행 아 얘들 왜 이렇게 다 단단해 마지막에 낸 공격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다음 턴에 4카드 내기로 시작합니다 영웅심을 한번 모아볼까 일단 넉백 아 여기로 밀면 딱인데 이동을 하자 이쪽으로 이동하고 오케이 렛츠고 핫 야 앙 기모찌 도끼 시민 구출을 지금 당장 해볼까 시민 구출 지금 해 그냥 잠깐만 아 나 닥터 스트레인지가 파괴하려고 했었는데 잘못했다 이거 어떡하냐 일단 턴 종료 아 맞을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 스트레인지 아 와 32 헉 지원군이 옵니다 뭐지? 광분 으아 야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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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릴리스가 새로 길들인 애완동물의 사용법을 히드라한테 알려주지 않은 모양이군 녀석들은 불쌍하지 않지만 아직 갇혀있는 시민들을 구해줘야다 닥터 스트레인지 죽기 일부 직전이야 내 머릿속에서도 목소리가 들려 통신 시스템이야 니 슈트에도 활성화시켜놨어 아하 나도 대충 알고 있었어 석행 헛 타고 아가모토의 응시 좋아 그리고 이동을 하는거죠 빠른 킥 넉백시킵니다. 별로 엄청난 공격도 아닌데 되게 화려하네. 아우 야 근데 애들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아니 그리고 시민구출 카드는 왜 계속.. 아 여기 있구만. 슉! 속박을 적용. 일단 이거 쓰자. 다음 턴에 4카드 내기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써요. 어. 확인. 넉백시킵니다. 자리가 너무 안좋네. 이동은 할 수가 없고. 어렵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던져. 자폭도 못하고 죽었어. 저 불쌍한 것. 저 불쌍한 것 같다. 저 불쌍한 것 같다. 저 불쌍한 것 같다. 와 이거 깰 수 있나? 내가 봤을 때 베놈이 던지는 거. 그걸 이용해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베놈이 안 던지네. 물건도 다 떨어질 것 같군. 그보다는 아무한테도 못 던지게 해야지. 타락한 베놈이 민간인을 공격할 것입니다? 아 형 진짜. 끝장내십시오. 시민들은 안전해. 이제 히드라와 그 괴물 자식을 사냥할 시간이야. 다음 사냥에 먹잇감이 정해진 셈이네. 와하! 너희들 혹시 크레이븐이랑 같이 일해봤어? 빠른 킥! 밀어! 오케이 너 거기 있어! 너네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로 다칠걸? 쟤 반격하네? 어어? 헐. 부활. 스파이더맨이 50% 체력으로 부활합니다. 무료입니다. 부활이 2회 남았습니다. 와 진짜. 개꼬였다. 채찍. 아무 방향으로 강제 넉백 시킵니다. 아냐아냐아냐. 왜이래. 잡고 끌어! 아 쟤를 때리면 충격실드로 데미지를 한 번 더 입는구나. 아 근데 왜 계속. 나 때려? 아. 하아. 하아. 이 쟤 부활을 써보자. 와 헌터도 죽기 일부 직전이다 던져 두놈 끝 치 아니네 와 쟤 엄청 단단하다 진짜 아 이런 비샨티의 축복 손해는 영혼카드에 추가로 6피해를 부여합니다 카드를 내거나 버리면 각 카드에 부여된 효과는 사라집니다 어 이거 괜찮은데 야 너 이리 와봐 아 근데 원이 너무 크다 이 정도 그리고 이거 써 오케이 됐다 그리고 슉을 써서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서 벗어나면 리리스 모르겠다 리리스한테 멋있는 옷 좀 입혀달라고 해봐 빛은 가장 충실한 자를 비추지 어? 왜? 아! 아니 저 광분이 무슨 효과야 영웅은 전투에서 체력이 낮을 때 피해를 받으면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최소화하려면 영웅을 회복시키고 보호하세요 경미한 부상당함? 아C 일단 턴 종료해 괜찮아 던져 헌터는 이미 쓰러졌기 때문에 맞아도 돼 넉백 시킵니다 아 이거 미묘한데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로 까 방어 자세 모든 영웅에게 27 방어를 제공 부활 닥터 스트레인지를 부활시키고 핫 손에 든 영웅 카드에 추가로 6 피해를 보여 아니 일단 방어 자세 써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데미지 올려주고 턴을 종료 아 얘 안 죽네 일단 죽여 아 개보지 건져 광분이 무슨 효과인지를 모르니까 한번 좀 보자 카드 3장을 내면 유닛이 공격합니다 스파이더 센스 카드를 2장 뽑습니다 1턴 동안 신속을 획득합니다 필살기 카드 비용 1감소 연쇄 일격 대상이 KO 되면 다른 대상에게 연쇄 시장 아 이걸로 써 끝내 게임 오버킬 이걸 끝까지 찍고 있네 제정신이야? 빨리 튀어 인마 우릴 막지 못해 절대로 어디 한번 해봐라 어? 보스전이야 바로? 타락한 베놈의 신비오트 속박은 영웅 능력으로 공격해 부술 수 있습니다 우리 손바다가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우리의 도움을 받을 리 없겠지 에디 도와 우릴 야 반피로 시작인데 야 오바야 외톨이 바람 외톨이 바람이래 와투메 바람 스파이더 센스 일단 한번 써보고 오 구현 진짜 잘했다 연쇄 일격 유효한 대상이 없습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터뜨리는 거네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스파이더맨 때릴 각인 것 같죠? 아 방어막 사용했던 건 그대로 적용이 돼 있네요 다행히도 멀어 멀어 슉 속박 적용? 방어막 뭐지 이거? 일단 근접 공격은 쓰면은 안 좋으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로? 여길 온 다음에 믿어 와 데미지 6밖에 안 박혀? 와 진짜 언제 잡냐 아니 하필? 하필 온토를 노린다고?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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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까지? 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스파이더맨의 지시를 따라줘 베놈에 대해선 제일 잘하니까 아 고마워 안개머치 도끼가 강화됐어요 멀리 따라줘 막 껴안으려고 할 거거든 받아라 받아라 으아악 아기보채 아기보채 소설어 슈프린 성장의 여지가 있지 스파이더맨 미안하다 그냥 같이 뒤져 하하하하하 아 이게 맞나 이게? 근데? 아 몰랑 생각하지마 스파이더맨 깨어나라고 어 기절해 있었잖아 오케이 자 스파이더 센스 한 번 더 레벨업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아 레벨업하면 풀피 되고 그런거 없냐고 아 레벨업하면 풀피 되고 그런거 없냐고 오 어머니가 우릴 재촉하는 이제 이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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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아파 보인다 야 으아 으아 공격하는 모션 뭐야 어 그래도 데미지가 많이 낫네 안개머치 도끼 맞아가지고 와아 방어막 든든하구만 왜 맞서는거지 이건 어머니의 사랑이다 무의미한 저항은 고기만만 떨어뜨린다구 쟤는 원래부터 저래? 난 그냥 그런가보다 해 KO되면 최상에게 연쇄를 시전합니다 아침에 베이글 못 먹은 제임스는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 이걸로 잡몹잡기에는 데미지가 되게 높아서 쓰읍 안기머띠 도끼 완전 강해진거 보이십니까 내려 찍어 하하 기머치 으아악 신비오토 피부 상관없죠 이제 끝 한 번 더 나이스 베놈처럼 강력한 적은 생명을 여러개 지닐 수 있으면 물리치면 여러 번 물리치려면 여러 번 KO시켜야합니다 에잉? 뭔 에잉? 아 출혈딜까지 아 아 출혈딜까지 금방 먹어주마 참으로 깐작 부상당함 헌터는 때릴때까지 안풀려? 그 모두 널 구할 수 없다 가민였어 와 2페이지 진짜 야 야 정신나가서 게임 우린 널 차지하기 전까진 멈추지 않을거다 맞는말이군 에디가 도시전찰에 파괴하기 전에 이 싸움을 끝내는게 좋을거야 어? 이거 안맞냐? 설마 맞겠지? 던져 와 이게 안맞네 미친게임 개 멋있었어 끝 김 진 vous vous 너 어떡하냐 백이 어떤 오 아 일단 속박 쟤 못 움직이게 가라 얘를 때리기엔 딜이 너무 높지 않냐 이거 얘 때리는게 맞나 넉백의 면역 상관없어 때려 어 야 추렐들 어떡해 와 야 미치 맞다 쟤 연속으로 몇 턴씩 움직일 수 있지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어려운데 마지막에는 공격카드 두장을 뽑습니다 연쇄일격 연쇄일격 영웅 카드가 뭐지 영웅 카드가 공격 카드랑은 다른거야 힐살기 카드를 말하는건가 연쇄일격 연쇄일격 아 이게 데미지 업그레이드 되는거구나 공격 카드가 아 이걸 먼저 하고 쓸걸 이걸 옮길 수는 없나 얘를 이쪽으로 얘를 잡고 공격 근접공격이라고 신비오트 갑옷 나오고 그러는거 아니지 하아 이 다음 턴에 어떻게 나올지 얘가 가늠이 안된다 한둘은 다운될텐데 한둘은 다운될텐데 참으로 연약하기적이었군 가만있어 애성 그야 어떻게 해 속박 아이고 헌터 죽는다 가 아니라 속파하려고 하네 와 회복 카드가 이렇게 반가울줄이야 참모 두 마리 얘 50 하아 다시 뽑기해서 잠깐만 없애고 없애고 다시 뽑기해서 안기모찌 도끼 나오면 잡을 수 있거든요 안기모찌 도끼 한번 해봐 으흑 그냥 이걸로 이걸로 바꾸자 아아 마지막에는 공격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야 이거 이번에 못 잡으면 전멸이야 하아 회복을 다른 사람한테도 시킬 수 있구나 본인뿐만이 아니라 공격 카드 두 장을 뽑고 그냥 잡몹을 다 죽여버릴까 그냥 잡몹을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2명을 없애고 빠른배기로 아 이러면 포파범인데 속박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포파 안하나? 한번 써보자 포파 안한다 포파는 안하는데 힐을 못하네 공격하지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도움이 필요한 것 같군 솔직히 말하면 상태가 좋지 않아 부활도 없고 스파이더 센스로 카드 두장을 뽑고 손에 든 영혼 카드에 추가로 7피해를 부여 아 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네 게임 공격 카드가 없어 다시 한 번 뽑으면 연쇄 1격이 나오긴 했는데 어? 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비샨티의 축복을 써야 돼 써야 되는데 지금 카드를 두장밖에 못내요 지금 카드를 총 세장 써야지 얘를 잡을 수 있거든? 이거 봐 26 데미지 얘로 얘를 때리고 얘를 때리면 되는데 되는데 그리고 이제 빠른 킥으로 애를 밀면 된단 말이야 잠깐만 KOC 카드내기를 반환한다고? 잠깐만 안 밀리네 여기 와서 얘를 밀고 잠깐만요 잠깐 밀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자 밀 아 이동을 하자 그래 이동을 하고 자 침착해 침착해요 자 나 지금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 자 속행 밀어주고 살짝 모자란디? 아 일단 빠른 킥으로 그럼 잡몹을 제거해주고 여기서 내가 여기서 둘이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 슈그로 속박을 적용하면은 일단 한 명만 죽고 한 명은 살 수 있단 말이야 도박을 해야되나? 잠깐만 다시 뽑기가 있잖아 다시 뽑아보자 안될 것 같아 슈그로 그냥 눈감고 하자 그래 제발 제발 자 턴 종료하고요 자 누굴 때릴까요? 그냥 가까이 와서 폭파하려고 하면 아 아 기절? 안 죽은 게 다행이긴 한데 기절? 안기모찌 도끼 나왔다 아기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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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 와 이겼다 이겼다 와 이거 이걸 이기네 왜 야 헌트 오랜만이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가야 안되는 건 아냐 조금 성가신 거지 헤헤 적으면 되겠는데 안녕 잘 지냈지 안마 배넘 온 뉴욕 사람들을 대신해서 타노스유 가장 지저분한 진입자한테 보내는 분별 선발 아 은파 공격 야 쎄다 도망갔어?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안도망갔어 아이 도망갔어 저걸 도망가네 아 방금은 엄청나게 시끄러웠지? 이게 다 엄청난 청력을 지닌 방사는 거미한테 물린 덕분이야 아니 정말 놀라웠다고 그건 애들한테 맨날 들어 잠깐 머리가 핑핑 도는데 걱정마 안전한 곳을 하라 안기모찌 도망갔어? 안기모찌 도끼가 다 했다 진짜 미쳤다 진짜 야 근데 벌써 8시야? 아니 이거 광고 내일 해도 돼요? 광고 언제까지 찍어야 돼 이거 내일 광고 찍으면 안 되잖아 내일 데드스페이스 나오는데 와 미치겠네 이거 반가워 헌터 그 괴물같은 베놈을 몰아내줘서 고마워 응 무시 나 좀 갈 길 멀다 아니 데드풀 홍보해야 돼서 광고를 받은 건데 지금 왜 데드풀이 안 나오시냐고요 여러 영웅들은 며칠 밤마다 수도원의 모임 중 하나에 참여하기 위해 만납니다 이 그룹 활동을 통해 강력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 모임은 언제든 참가할 수 있으며 아무 때나 거절해 다음 모임일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모임일까지 미나는 경험이 일어나서 만일까지 미나는 가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모임일까지 미나는 바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네일까지 미나는 허전하여 그는 지성과 차원 강령술의 비밀 신비의 기사단 말이야 그의 기도를 위치한 공간을 주지 않으니 이 금상에 한 번은 순을 지지하기 위해 우선은 아픈이 지성과 차원 강령술의 비밀 신비의 기사단 말이야 뭐지, 그의 목적을 지지하기 위해 이 금상에서의 아픈이 지성과 차원 강령술은 이 기사단 말이야 오늘 밤은 안 돼 뭐야 텔레포트 했어 빨리 자 다음 게스트 아침이 됐네요 스파이더맨한테 한 번 가봐 분명 기뻐할 거야 너한테 꽤 감명받은 것 같더라고 뭐지 왜 혼자 말하고 있어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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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헌터 거기 있는 줄 몰랐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영웅들은 다 하는 걸 나도 뭘 하는데 영웅 목소리 연습 말이야 내 경우엔 거미 목소리겠네 뭐지 미친 건가 나도 내 수준을 끌어올려야겠다 싶었거든 내 목소리를 뭐랄까 무섭게 해야지 어 열심히 잘해봐 네 거미 목소리는 확실히 특이하지 정말? 혹시 가슴이 철렁했어? 거미 둥지에 다가간 듯한 공포가 느껴진 거야? 뭔가 느껴지긴 했어 좋았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알고 지내는 악마 사냥꾼이 많진 않지만 가끔씩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좋지 내 의견을 좀 보태자면 넌 크레이븐보다는 훨씬 더 친절해 고맙다고 말하려고 왔어 나한테? 뭐가? 그런데 혹시 그 감사 인사에 피자도 포함이야? 에디랑 싸우고 나면 이상하게 늘 배가 고프거든 이 피자라는 걸 사면 누구한테 줘야 하지? 네 신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어 이 마스크 뒤에 있는 진짜 거미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지? 어 이 세계관에서는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아직 모르는구나 엠젠이나 그 사람이 메이드몰 잠깐 네가 무슨 섭섭인지 알겠어 이렇게 덤벙대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네 마스크는 못 벗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색해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비밀은 지켜줄게 수도원에는 비밀이 많아 네 정체가 수도원 밖으로 나갈 일은 없어 내가 걱정하는 건 수도원이 아냐 진짜 세상 호감도가 계속 오르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라고 어떤 마스크도 릴리스에게서 지켜줄 순 없어 릴리스는 영혼도 꿰뚫어보거든 어휴 내 절친의 아빠가 생각나네 날아다니는 고블린이 되기 전엔 딱 그랬거든 쉽지 않다는 거 알아 스파이더맨 여기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 모두에게 내 목숨 아니 목숨들도 맡길 수 있다는 거야 날아다니는 고블린이 뭐야 방금 목숨들이라고 했어? 복수형으로? 그래 너에 대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 헌터 우린 너에 대해 알고 싶고 진짜 너말이야 저기 생각은 해볼게 됐지? 어려운 결정이라고 고민 좀 해야겠어 별자리 운세도 보고 머리도 좀 굴려볼게 그런 다음 얘기할까? 좋지? 좋아 아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대장관 가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 뭐야 캡틴 마블 파견 갔다 온 것도 확인하고 해야되는데 이거 안하면 스토리 진행이 안 돼요? 일반 임무를 완료하여 잠금 해제 캡틴 마블 이용 불가 아니 필수로 퀘스트를 해야 돼? 오바야 아이템 작업대가 이제 활성화가 됐네요 블레이드 임무 3회 완료 대장관 업그레이드 아이템 작업대 아이템 작업대 감마 코일 분석 어둠의 회복 동료를 최대 체력으로 회복시킵니다 치료합니다 치료가 뭐지? 능력을 두 장 선택하십시오 이건 어둠의 힘이니까 안 쓸 거고 속박을 적용합니다 연쇄일격 이거 최대 3회 시전 가능으로 바뀌지 않을까? 한 번 더 하면 이것도 되게 잘 썼어 그치? 이것도 업그레이드 한 번 해보고 싶고 속박도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고 속박은 뭐 2턴 적용으로 바뀌려나? 일단 이거랑 이거 이렇게 해보자 이건 지금도 충분히 좋으니까 또 다른 미즈의 마법 또 다른 미즈의 마법 나중에 봐, 환타 나중에 봐, 환타 아이템 작업대 사용? 아이템 작업대 그냥 1회용 아이템을 만들 수 있네요 안 궁금해 스토리 내놔 새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지금 희쁨이가 같이 밥 먹자고 마라탕을 시킬지 안 시킬지 계속 물어보는데 그냥 마라탕 시키고 마라탕 오면은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이거 광고를 못 찍는 한이 있더라도 난 좀 쉬어야겠어 능력 업그레이드 부상당함 비샨티의 축복 나머지 임무 동안 손패의 영웅 카드에 추가로 7 피해를 제공합니다 영구적으로 적용이야? 쩐다 도끼 한번 보자고? 눌러지지가 않네 아예 연쇄격 업그레이드 됐을 때 보자 최대 4회 가능이라고? 아 이거 할걸 환경공격이 대상액이 50%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아이 쓰레기네 어쩌겠어 누구랑 내려날까? 아이언 내가 한두 가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14 크레딧이 필요한데 크레딧이 1 모자라요 이런 미친 개똥겜을 봤나 출장 잘 갔다 왔니? 뭐 잘못된 거 있어? 아니 아니야 스파이더맨이 돌아와서 다행이야 헌터 영웅작전 모든 것은 계획대로 보상 무르빌격 플러스? 친구를 전장에 보내 작전 성공 트토리얼 칭찬 내 도움이 필요하면 와 고마워 헌터 이제 일반 임무를 완료해서 잠금 해제해야 돼요? 일반 퀘스트 아무거나 해봅시다 쉬움으로 해볼까? 히드라 장치 보호? 영웅 챌린지 정보를 사용해 구입하면 전투 임무에서 보너스 보상이 제공되는 선택 목표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가자 똥콤 잡지 말고 빨리빨리 출발해 이씨 적이 장치를 파괴하기 전에 적을 모두 물리치십시오 이 일반 퀘스트들은 뭐 설명도 안해주고 그냥 대뜸 시작해버리네 파괴해서라도 우리 손에 넘기지 않으려고 했으니 분명 추억이 없어지지 특정 아이언맨 능력을 다시 뽑기 하면 피해 증가 또는 넉백 추가 등 게임 플레이 관련 보너스가 부과됩니다 아이언맨 능력은 다시 뽑기 했을 때 강화되는군요 이렇게 표시된 적은 자신의 턴에 장치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적을 물리치거나 문화 통제의 장치를 보호하세요 2턴 동안 구덩이를 생성해 적이 케어 될 확률이 증가 광역 효과의 위치 다시 뽑기 하면 넉백을 추 깍 터트리면 전체 데미지 쓰기 딱 좋은데 지금 표적 낙인 표적 낙인 2턴 동안 표식과 2턴 동안 취약을 적용 단일 대상이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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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venues 특 ally 스탑 이런 식으로 깍두고 azar memorial 이렇게 크림 트라이ու 어... 그렇구나... 이렇게 써볼까? 와... 적이 넉백대어 구덩이에 빠지면 즉시 KO 됩니다. 오우... 그래? 대박... 연세를 2회 시전합니다. 생명력을 흡수합니다. 모든 영혼 흡수 카드에 플러스 1 연세를 보유하고 영웅심 비용이 1 증가합니다. 애매한데... 넉백시킵니다. 다시 뽑기 하면 강제를 추가합니다. 일단 이 엄청나게 강한 친구를 밀어넣을 수 있다 이거. 57%의 확률? 확률이 있네. 밀어. 아... 쓰레기 게임! 회복을 지금 써서 카드를 2장 더 뽑아볼까? 아니 약간 턴을 종료하자. 아... 아야... 아우씨... 어지러움 뭐야... 헥... 장치 부서지겠다 야... 영웅이 어지러움 상태가 되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영웅이 여러 번 행동을 취한 뒤에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릴리스의 제자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었지. 아니 이거 어떡하냐?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쎄? 이게 맞아? 빠른 리펄서 공격. 속행합니다. 카드를 뽑습니다. 다시 뽑기하면 넉백을 추가합니다. 연세를 1회 시전합니다. 손패에... 카드마다 1회 부여돼. 뭔가 되게 애매한... 카드들만 나온다. 어떡하지? 그냥 채쎄고... 너... dividing... 레벨 업... 57%니까 두번 하면 너 져야 정상이지. K2 전 종료 할게 없어 카드가 아우씨 안돼 부서진다 지원군 좀 그만와 아이 정신 나가겄네 적 지원군 웨이브가 한 번 남았습니다 애들을 다 잡는게 목표가 아니라 이거 버티게만 하면 되는거구나 채찍질 아무 방향으로 강제 넉백시킵니다 어? 헬라이드 일직선상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떻게 때리면 잘 때렸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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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이걸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가자 헬라이더 다 죽어 고스트 라이더가 다수의 적을 KO시키면 영혼 게이지가 채워지고 영혼 흡수 카드를 뽑습니다 고스트 라이더와 우정을 쌓아 이 패시브 능력을 강화하십시오 모든 영혼에게 4 공격 피해를 제공합니다 27 방어 지금 당장 필요한가? 카드가 너무 없다 헉 방어 자세하고 턴 턴 턴 적려 아 저 어지러움 저 씨 으아 터진다 다음 턴에 막아야 되는데 장치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계속 피해를 받으면 파괴됩니다 아무래도 장치가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요원들이 장치를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야 해 나도 알아 채찍 빠른 배기 오취 연쇄를 3회 시전합니다 공격적인 돌진 일단 사용 공격 피해 증가 데미지 15씩 박히네 빠른 배기 채찍 얘 넣어버리자 넣을 수 있을까 39% 충분히 높아 할 수 있어 자자자 자 들어가자 하아 에에에에에 아이씨 이때로 진짜 이거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 카드 다시 뽑아 리펄서 공격 일단 그러면은 여기로 이동하고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헌터가 이동했어 아니 아이언맨이 이동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게임 끝났다 몰라 그냥 고치있어 망했으니 아 이번에 처음으로 미션 실패하겠네요 우린 실패하지 않는다 칠 칠 칠 어 버틸 수 있겠는데 어 아닌가 어 버텼다 장치가 체력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유닛이 행동할 수 없음 2턴 동안 표식과 2턴 동안 취약을 적용합니다 아 되게 애매하네 진짜 게임이 버블 킬 그라구 보험은 잘 들어놨겠지 그라구 고취를 한번 더 쓰는거지 고취를 한번 더 쓰는거지 연쇄를 3회 시전 그리고 얘를 조지는거야 이렇게 가자 아아아아 됐으 끝났다 거의 다 끝났어 빠른대기 속행 슛 자아 이제 죽을준비됐는가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정교한 일격 아 얘 뭐야 데미지 얘 뭐예요 일단 개간지로 갈거니까 자 치약 걸어주고 자아 데미지 드 간다아 자 자 데미지 드 가자아 아아아아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굿 굿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어 난이도가 해금 됐어요 슛 슛 슛 개소리 집어셔 나 계속 보통으로 간다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돌아왔어 왜 또 왜 또 헌터 나 좀 тор 매직 생일이 코앞이야 굳이 내려 해야하나 모르겠다 전망 간단해 Form 케이크에 넣을 특별한 재료를 구약 니가 미 풍 알았으니까 내가 할게 아직 누구완 아직 누군 안녕 저 inta 질문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잘 거야 잠이 안 자져 이제 메인 스토리 빼고는 진짜 다 넘어가자 뭐야 얘 갑자기 정체를 까발리고 있어 난 가야겠어 어울리기에 참가 누나 나랑 포커 게임하자 선물 줄까 포커 게임 실제로 하는 건 줄 알고 두근두근 했는데 아니네 이제 잘 수 있는겨 좋아 스킵 뭐지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날씨도 랜덤이야 헌터 헌터 인정할게 니가 포커를 이렇게나 잘 칠 줄은 몰랐어 존경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네 조심자의 운이야 야 이러다가 바블캐트윈이랑 결혼하겠다 와 처음으로 1렙 찍었어요 지금 최우정 레벨에 도달하면 해당 영웅의 강력한 게임 플레이 보상이 잠금 해제됩니다 영웅의 외형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어 뭐야 컨셉 이상해 그런거 하지마 어 오글거려 어 로비 레일스 로비와 매직의 생일파티에 대한 대화 어디로 가야돼 이게 이게 부가적인 캐릭터들의 부가적인 요소가 진짜 많네 어 어 뭐야 갑자기 열렸어 데드풀 임무 이용 가능 이제 거울 탁자에서 데드풀이 등장하는 새 스토리 임무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와 상관없이 데드풀의 임무를 언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데드풀 임무를 완료하면 미드나잇 선즈 로스터에 데드풀이 추가됩니다 아 데드풀 스토리가 드디어 드디어 이 광고를 끝내러 왔다 아 힘들었어 몇시간째야 미친 진짜 광고비 더 받아야 된다니까 이거 야 데드풀이 열렸으니까 자 이번 광고 퀘스트의 메인 데드풀 한번 보러가자 오오오오 뉴욕? 무슨 문제 있어? 새로운 거야? 센트럴이 뉴욕 미술관에서 심상치 않은 활동을 감지했어 누가 침입했나봐 누가 봐도 데드풀이야 계산 보장품이었는데 최근에 회수한 데드풀? 저 다홍색 할리퀸이 도둑인거야? 아니 레드스컬 쪽이 도둑이야 데드풀은 오히려 뭐랄까 네가 직접 보는게 낫겠다 이렇게 둘밖에 없네 데드풀 포즈 봐 콤 잡지 말고 빨리 가요 어이없어 열어줘 열어줘 행운을 빌어 그게 필요할테니까 여기서도 과연 화면을 찢을까? 예를들면 서재에서 촛대를 든 캡틴 마요네즈라든지 히드라 신비술사야 장소는 창고고 좆대는 없어 뭘 누리고 왔는지는 몰라도 아직 발견하진 못했나봐 너도 발견되지 않게 조심해 발견됐어 어? 와우 신입이야? 뭐? 미안 그러니까 내 말은 커스텀이랑 업그레이드 가능한 괴물 잡는 영웅 맞지? 이쪽은 용병 겸 영웅 겸 센스가 넘사벽인 안티히어로야 눈치 빠르지? 좀 끼워줘 아하하하하하 누구한테 보고 얘기하는거야 너도 조각상때문에 온거야? 무슨 조각상 완전 비밀스럽고 완전 무시무시한 의뢰인이 동리로 저쪽 끝자락에 살거든 그 사람이 도둑맞은건데 그걸 다시 훔쳐오랬어 범죄의 순환이랄까 저거? 이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거야 손얼리고 파지 내려요 신사숙녀 여러분 강도가 왔습니다 우리 전에 만났었나? 이름이... 슬러슬? 아니다 실비야? 신디? 죽여버려 진! 아 맞다 깜빡했네 진! 레드헤드 손녀잖아 아냐 스컬? 아무튼 사람들이 왜 데드풀 다 좋아하는지 알겠다 모든 적을 물리해서 교전을 완료하십시오 잠입작전을 쓸 때면 늘 운이 나쁜 것 같단 말이죠 데드풀 엔프에고 데드풀이 적을 KO시켜 엔프에고 게이지를 채울 때마다 데드풀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막타를 쳐야되는구나 데드풀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하나의 엔프에고 스택을 잃습니다 아유 뭐야 맞으면 또 게이지가 깎여? 엔프에고는 교전이 종료될때마다 초기화됩니다 데드풀의 능력으로 KO시켜야만 엔프에고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밀치기 또는 환경공격을 이용한 KO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군 그러면 데드풀을 노리는 애들만 먼저 선제공격을 하면 되겠네 엔프에고 0 잡을수록 데미지가 강해지는구나 능력에 스택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속행합니다 일단 얘로 얘를 잡고 이즈 이즈 엔프에고 1 엔프에고 스택을 획득했습니다 더 많은 적들을 KO시켜서 스택을 쌓아보세요 데미지가 늘어났어요 플러스 4 이건 뭐지? 지역에 있는 적마다 피해를 입힙니다 25%의 범위지역 음 음 카드를 2장 써볼까? 속행으로 잡는거 그니까 주인공이 속행으로 잡으면은 엔프에고가 안오르겠지? 20 이면은 잡을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네 그럼 고치! 고치 가야 돼 고치! 고치! 0으로 바뀌고 범위가 이렇게 해서 얘를 잡고 얘를 잡으면 엔프에고가 하하하하 1스택 늘어나고 여기에서 어 뭐야 왜 안 늘어나 아니야 공격카드로만 잡아야 되나 보다 까비 그럼 요걸로 이렇게 때리고 찍어 하아악 자 이러면 N4의 고가 1스택 더 늘어나고 한 종료 아악 맞으면은 스택이 하나 감소하겠죠 2명밖에 없는데 1명이 기절했어 베드폴은 피해를 입을 때마다 1 N4의 고 스택을 1 씁니다 이게 뭐야 뭐야 카드 더러워 카드를 2장 뽑습니다 속사 속행 45방어 얘가 지금 나 때리려고 각 보고 있는데 뭐야 이게 카드 3장 뽑는 건가 그러면 아 플러스 1 해서 2장을 뽑는 거구나 고통의 피니아타 지역에 있는 적마다 피해를 입힙니다 여기를 넘어온 다음에 얘네를 때려보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와 보호받고 있어서 얘는 데미지 자체를 안 받네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찍어 깨어나고 빠른배기 얘도 컷 하자 뭐 대충 밀어 헛 슈 슈 으으으으 어 베드풀 쳐다보고 있는거 봐 오케이 엔프에고 0됐어 하지만 속사로 다시 1스택 쌓고 후우 레벨업 이 폭탄으로는 엔프에고 스택이 안싸지지 아 나 이 카드 너무 더러워 빨리 빨리 치워버리자 보통은 피니어타 또 나오네 하늘에서 내려온 죽음 호호 이름 종료하고 호호 크흑 혼도 불쌍해 이거 혼도 쓰러지는거 아냐? 야 이거 너무 빡센데 이런 장소는 어떻게 알았지? 히드라를 추적하고 있었던거야? 나한테서 정보를 빼내려고 유도심문을 하다니 조금은 한 번 되는데 딱 한 번 케어테이커를 도우려고 왔더니 이런 변태 또라이 용병이나 만나네 변태 또라이 용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잖아 하하하하하 어... 석사로 B스택 쌓고 이제 3장 뽑고 50% 범위 증가해 31 데미지 30% 범위 와 범위 짱 넓어요 가 오케이 하... 쟤 럴레스타 내려온 추워감 좋아 우리 것도 조금만 남겨주어 그 다음에 이제 헌터로 바꿔서 옆으로 옮긴 다음에 회복 사용 오우 좋아 빠른배기 동품 오우 카드 두 장만에 쟤를 죽일 수 있을까? 앤프 에고가 3스택에서 더 쌓을 수 있어? 나 최대 2스택까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게이지가 늘어나고 있네 체치 까자 체치 가 샷 샷 샷 너 끝났어 그거보다 더 멋진 폭탄이 있는데 맞아보실? 슛! 따봉! 지금 일어났니? 방금 철컥이라 그랬어? 그래 그랬어 강조법이야 이제 조각상 내놔 이게 뭔지 아 잠깐 지금은 독백금지국 아니야 계약서에 있었거든 미안 그러니까 철컥 소리 들었으면 이제 그만 오우 뭐야? 쓸모가 없으니까 어? 에잉? 에? 방금 뭐해? 어 근데 뭐지? 저 괴물? 괴물이랑 같이 셀카 찍었어 어? 어? 레벨 디자이너 말로는 저기로 갔대 아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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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기 편을 배신했을까? 사실 반전의 대가 아닐까? 하하하하 먼저 가 우와 저 높은 곳을 아 맞다 얘네 히어로지 하하하하 몰맨이 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흡혈기 흡혈기 흡혈기는 큰 무리를 지어 나타날 수 있으며 흡혈기의 물기능력은 영웅 카드를 감염시켜 출혈 상태를 부여합니다. 영웅에게 출혈이 부여되면 영웅이 상대하는 흡혈기들은 일정 확률로 더욱 강력해집니다. 헉? 한번도 물리지 말아야돼? 피드러와 그 주인이 유물을 가지고 달아난 것 같아 나 이거 원숭이 손에서 읽은 것 같은데 내가 몰맨 이러고 말하면 사방에서 짜가 흡혈기들이 몰려드나? 걔네도 진짜 흡혈기야 그냥 하하 됐다 하하하하 설명을 포기한다 먹히기 전에 때려 눕히기? 그 소린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거든요 아 이거 어려운데? 범위공격이 없어 다시 뽑기 해봐야되나? 조심하겠다 이스라엘 자 could Plus 있음 점 2 2 2 5 2 3 5 일단 잡몹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합시다 여기로 옮기고 밀어 속사 속행 백이 넉백할 수 있는데 아 오반데 넉백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이거 터뜨리면 나도 데미지 입냐? 아닌듯? 아닌가? 나도 데미지 입는 건가 지금? 아 몰라 아 뒤로 빠지는구나 나이스 야 미친 패델이 돌았나봐 주인공 콩 아 힐 해주니까 저 포즈 짓는 거 짜증나 야 이거 너무 너무 안 좋은데? 흡혈기가 영웅을 공격하면 흡혈기의 물기능력은 플레이어덱에 무작위카드를 감염시킵니다 감염된 카드를 내면 영웅에게는 출혈상태가 보여집니다 물린 카드는 내거나 버리거나 다시 뽑거나 교전을 완료할 때까지 감염된 상태로 남아있어요 다시 뽑아야 되네 블레이드는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따지자면 개친척 같은 애들이잖아 이런 건 다시 뽑아야겠다 그러면 조언하는데 블레이드 앞에선 다른 흡혈기 얘기는 꺼내지 마 아? 벌써 만나봤어? 속사로 내 공담을 안 좋아하더라고 일단 속사로 1 후에고를 넣고 오? 좋아 묘하게 걸쳐지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가자 따봉 수류탄 따봉 오케이 이 상태에서 찢기 공격 세배로 아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싶은데 안되네 그럼 이렇게 잡아 쳐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빡센데? 여기에 성가신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흡혈기도 있고 블레이드 안그래도 네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시겠지 도시에 흡혈기 놈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인간 박쥐의 일종 같아 하위 변종으로 하얀색과 파란색도 있어 버리고 등이 난 줄무늬로 볼 때 신종 흡혈기 출혈을 벗더라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걸 도로와줘서 슈퍼고마워 블레이드 체력을 66이나 회복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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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폭발 나와라 아니 속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속사 쓰고 영웅 따봉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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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폭 뭐야 피의 광분? 영웅에게 출혈상태가 부여될 때마다 각 엘리트 흑발개는 일정 확률로 즉시 광분 상태를 획득해 일정수에 카드를 내면 적의 턴을 기다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헥 어케하노 어케하노 그 필기가 막 기겁하는 아싸 따봉폭탄 가자 따폭 따봉 안 돼 공격한다 으악 으악 일단 회복을 써야겠죠? 안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회복 나이스 유리해졌어 출혈상태가 부여될 때마다 각 흡혈기는 일정 확률로 즉시 엘리트 흡혈기로 변신합니다? 아니 그걸 왜 왜 지금 알려줘요? 야 아니 뭐 에? 야 출혈들 미쳤어요? 아직도 나온다고? 역시 둘을 터달라고 할걸 그랬어 그 촌릿같은 암호화폐 말고 진짜 돈으로 말이야 신과 조각상은 나중으로 미루자 일단은 우리가 살아서 나가는게 먼저야 출혈은 턴 종료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다 출혈이야 모르었다 지금 다 출혈이야 어? 이거 출혈안이야 아 한방 그냥 넉백 공격이다 어떡하지 일단 일반 몹을 없애고 진화 못하게 만들고 왜 광분해? 아 광분 버프 걸려있었지 아나 이런 채찍으로 얘 밀고 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중 아 출혈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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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질하네 다 잡으면 돼 다 잡으면 돼 진화 하지마 진화하네 그냥 죽어 그렇지 됐 한심하군 전투가 끝났으니까 출혈딜 디버프 사라지겠지 답이 나가시는데요 저거 으잉 와우 다 잡으면 돼 다 잡으면 돼 다 잡으면 돼 다 잡으면 돼 또 죽풀 바로 그거야 좀 하네 신임 여기서 신입이란 전에 말했듯 커스텀이랑 업그레이드 가능한 같이 수도원으로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겨우 이겼네 데드풀 데드풀은 미드나잇 선즈 DLC를 구매하거나 시즌 패스권을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퀘스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을 경우에 퀘스트가 열리면서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이 데드풀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아유 드디어 이 데드풀과 함께 하려고 이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해왔는데 굳이 DLC 아니었어도 이미 앞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게임의 매력은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야 얘 빨간 내복 입고 있는 거 귀여워 아 어떻게 걸어 너 헌터 말 그대로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일만 끝나면 정의 지낼게 니 일은 항상 예술품을 훔치는 거야 의뢰인이 원한다면 그렇지 대부분은 어떤 사람을 영원히 잠들게 하는 거지만 금지된 낮잠이랄까 용병일은 온갖 끔찍한 일로 가득한 보물창고지 완전 짜릿해 끔찍하게 들리는데 뭐랄까 이상적인 일은 아니네 왜 난 계약서대로 사람을 영원히 재우는 건데 넌 인류를 위해 그러는 거라서 너와 다른 점은 난 대가를 받는다는 것 뿐이야 막대사탕을 받은 적도 있어 맛있었지 난 질기지는 않아 일이 돈으로 안 풀린다면 엑소가 부족하진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넌 예술 안 좋아한다며 아깐 예술 안 좋아한다고 말했잖아 이젠 날 가스라이팅하는 거야 내 질문을 회피하지마 내 의뢰인이 예술을 좋아하거든 그거면 충분하지 그래서 의뢰인이 누군지 안 말해줄 거야 그래 벌받는 결말로 끝나고 싶어지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무섭거든 얼마나 무서운데 그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지려고 마법의 천문을 타고 아무 집으로나 쳐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라면 네가 원하는 만큼 수도원에 머물러도 돼 소파에 테드풀 자국을 진하게 남겨주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온 거야 새 영웅 이용 가능 사실 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아 뭐야 더러워 소파 마음껏 써 나중에 얘기하자 날 가지고 놀다니 잔인해라 내가 이게 굳이 광고가 아니었어도 이 게임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했다면 진짜 붙잡고 지그시 플레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너무 이제 즐겨야 될 컨텐츠가 많고 장편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풀영상 광고 영상으로만 짧게 만들기에는 내가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풀 버전으로 플레임TV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는 진짜 재밌게 했잖아요 저희 이런 게임 광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게임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우 데드풀까지의 여정은 좀 빡세긴 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즐거웠어요 자 새로나온 데드풀 영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미드나일 선즈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